좋았어 오늘도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늘 그랬던 하루에 하나씩 잡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할게요 빨리빨리 다른 보스 보고 싶어 일단 여기는 뭐지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맵을 뚫어봅시다.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로 나가는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가는 길이랑 여기를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여기에 길이 있는 거 보면 그쵸? 그림자성에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 일단 7층에서 7층에서 찾아보자 여기부터 먼저 가볼게요 제 지도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봤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어머 어머 프레이야를 잡았더니 이렇게 됐네 프레이아 투구 갑옷 장갑 정강이 바지 프레이아 투구 프레이아 투구 뭐야 어떻게 생겼어 프레이아 투구 프레이아 투구 방금 금색 프레이아 투구 프레이아 투구 아 여깄다 좋은 갑옷 없나 아 뭐야 장갑은 더 좋은 거 있었는데 나는 장갑도 안 보고 있었네 아니 훨씬 좋은 게 많았는데 착장은 고수들만 고르는 겁니다 나 같은 초보는 그냥 나 같은 초보는 그냥 좋은 거 껴야 돼 좋은 거 다만 지금 무게가 무겁다 보니 잠깐만 타협을 봐야 돼 지금 무거워 이 옷의 단점이야 좋은데 무거워 그래서 내가 이거 입고 있는 거고 2선에선 타협을 보는 거고 장갑을 좀 바꿔 봐 장갑 너무 허접한 거 끼고 있었네 이걸로 바꾸고 배빵빵은 이거 좋은데 좀 무겁네 이거 보스들 갑옷을 좀 아 이거 팔아야겠다 이게 뭐야 이거 얘는 라단코 써야 되겠다 장갑만 좀 타협을 받네 뚱땡이 뚱땡이 아 무겁지 그러면은 모자를 아 모자 너무 애매하다 보면 물리 관련된 거 얘가 높은데 나법은 얘가 더 약하고 모자는 이거 쓰고 다녀야 되겠네 장갑만 바꿀 수 있네 저 빨간 머리 잠깐만 옆으로 나가는 길 있나 너 밑으로 내려가지 여기 가는 길 찾아봐야겠다 오 이 자식이 감도 좋아 멈춰 쓰는 거 진짜 킹받네 아 깜짝이야 아 저 하얀 하얀 영혼 템에 깜짝 놀랐네 아 깜짝이야 이거 여기 점프해서 뭐 할 수 있나 오 잠깐만 아 깜짝이야 저 몬스터 올라오는 줄 알았어 오 이런 데 있었어?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대박 저 건너편 뭐지? 잠깐만 아까 거기지? 아 다리 건너왔던 덴가? 아닌데 다리 건너왔던 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가지? 저기를 내가 간 적이 있던가? 아이템이 있는 걸로 봤으면 제가 안 간 것 같거든요 이 밑에는 갔었어 쟤는 제가 죽여서 나온 아이템이고 쟤는 뭐지? 저기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 너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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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진짜 여기 나 왔었던 덴데 일단 길 찾기 위해 죽인다 아 여기 넘어갔던 거기구나 레버 돌린대? 그럼 이 밑에인데 잠깐만 근데 이거 레버를 돌리면 어디서부터 가야 되나? 이 밑에 층이죠? 레버가 들어와 들어와 아아 아 쟤한텐 안 들키고 싶었는데 나 쟤랑은 싸우기 싫어 나 쟤랑은 싸우기 싫어서 어 그럴까봐요 할머니한테 가서 좀 확인해볼 것도 있고 내려가자 아 근데 내려가도 있을 건데 아 빨간색 애들이 진짜 소름돋다 너무 싫어 아 온다 아 온다 아 씨 한 번 더 아 됐다 쟤네 너무 싫어 책 다 불타게 그치 레버가 어디 있었지 레버가 어디 있었지 반대편에 있었나? 으으 뭔 소리야 어딨어 조용조용 반대편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다들 어쩜 룩이 이렇게 다양하지 어 레버 여기 아닌가 레버 더 밑에인가 오 레버 있던 데가 어딘지 까먹었어 반대편인가요 여기서 쭉 확실히 저 방패가 사기긴 한가 보다 저걸로 깼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아 얘는 아직 안 죽였는데 내려가는 거 맞지 않아요 여기 말고 어디지 여기 말고 어디지 끝자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보이나 레버 레버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레버 어디 있어 아씨 저 녀석 나 봤다 레버 레버는 여기 없었겠지 없었겠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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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잡았으니까 됐고 여기가 여기가 덮을 찍는데 방금 봤을 때 여기 없었고 없었나 이 위에서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 이거 밑에 층에서부터 올라와서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위에서부터 찾으니까 더 모르겠네 4층으로 가자 4층이 아마 올라가기 전이라고요 어? 뭐지 이거? 어? 여기 오는 게 맞았던 거야? 레다가 편지 남겼어 단에 전원이 남겨졌다 봉인나무는 라우프의 옛 유적에 있다 보관고 1층에서 이어지는 구름달이 너머다 아 이거 이거 퀘스트다 잠깐만 찾아오란 소리지 얘네들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까진 아 편지가 다 그거구나 이거까지는 봤는데 이거? 보관고 1층에서 이어지는 구름달이 너머? 아 보기 전엔 내가 없애버려서 아 그 불태운 거 그래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하다 이거 꼬인 거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보기도 전에 가는 길이 나무부터 불태워가지고 어? 나 여기 어떻게 왔어? 아 밑에서 왔구나 아닌데? 나 여기 어떻게 왔죠? 소환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넘어왔던가? 여기가 아니야 일단 더 내려갈까?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이거 다시 타고 이거 다시 타면 잠깐만 내려가는 거잖아 그 대 계단에서 왼쪽으로 가라고요? 길이 없는데? 그 아까 어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계단 말하는 거죠? 거기 길 없지 않아요?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이게 엘들링 하면서 내가 다크 소울이나 이런 소울류 게임 하면서 유일하게 훈수 받을 수 있는 거 길 찾기 길 찾는 훈수는 언제나 환영이야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차근차근 다시 훑어서 가야겠는데? 차근차근 다시 훑어서 가야겠는데? 여기서 싸우는 사람도 있던데? 뭐지? 여기서 싸우는 사람도 있던데? 쟤를 지나서 으흠 쟤를 지나서 쟤를 지나서 레버가 이 옆쪽에 있었나? 어? 도크만! 도크만! 아 도... 아이 잠깐만 아 이것도 얼마 없는데 나중에 써야 되는데 죽어라! 죽어라! 어 너도 있었네 죽어라 여기 아이템이 있었네 아 죽어라 아 놀래라 이쪽이 아닌가 오늘 유독 소리가 큰가? 한층만 더 올라갈게요 원래 엘든닝이 좀 뱅글뱅글 돌게 돼있어요 맵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긴 해야 돼 잠깐만 그때 여기 문이 안열려서 어디로 갔지? 아 오른쪽 나 또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네 잠깐만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갔었냐 쟤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두명은 좀 그런데 어 나왔다 이리 와 다른 녀석 영역이라 안오나 다른 녀석 영역이라 안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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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포션 포션 아! 아! 저기 스테미나 스테미나 보셔 보셔 아! 이 것들아 저리 꺼져 소리가 저거 뭐지? 이거 왜 이제 발견한거야? 아니 지금 내가 갖고있는 탈리스만 잠깐만 좋은거 찾았다 좋은거 찾았다 지금 내가 끼고있는거 최종 아이템 이상하다 이거 전에는 없었나? 개꿀 방어력 올려주는거 찾았네 뭐야 이래서 여러번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놓치는게 너무 많아 내가 그때 여기 문 열려고 했는데 안열렸잖아 자 기억을 더듬어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갔는데 뭘 타고 갔죠? 제가 뭘 탔죠? 여기 타는거 없는데? 여기서 공중에 뭐가 있어요? 저 장식을 지금 못하잖아요 저 장식 타는거 얘기하나요? 저 장식이 아니라 저 그때 소 탔는데 소? 저거 저거 저기서도 갔는데 아닌데? 저거 발 안탔어요 높이가 올라갈 꼬리가 아닌데? 저걸 탔다고? 어? 잠깐만 레버를 돌려야 저거 움직이는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 길인가? 저걸 탔었나? 두개를 탔었나? 하하 나는 아니야 저거 탈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저길 어떻게 올라갔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밍하다가 올라가야 한다구요? 그래서 어찌저찌 길을 찾았었는데? 어딨지? 저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 다시 찾아오자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가지? 어? 이렇게 가면 되네 아이템 발견 듀얼링 실드? 이건 또 뭐지? 아이고 이건 또 뭐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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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쵸? 레버를 조작해서 바뀐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레버인데 내가 레버를 어디서 조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 레버를 기억해. 레버가 어디 있을까? 아 그 빨간색 애들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레버가 어디있지? 이게 뭐야? 이너머 숨겨진 길이 있다? 구라쟁이들! 아 다시 못 바꿔요. 아 그래요? 아 움직.. 돌리면 다시 움직여지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닌가 보네 그럼 지금 레버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네 다시 가봐요 그러면? 4층.. 아 7층 7층에서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 맵으로 나가고 싶은데 몬스터가 있어서 그냥 아래층에서 건너가면 되는 거라 다시 한번 가볼까 저기? 다시 한번 가볼까 저기? 아이고 너가 그렇게 온다면 난 이렇게 도망가면 되지 야 어디서 점프하냐? 아 위층이네 오.. 야..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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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점프 여기까지는 못오겠지 어? 근데 나 궁금한데 이 뒤에 혹시 아이템이 있나? 먹었었던가? 그렇군 조심해 이런건 벽을 타고 가야돼 이쪽이던가 오 오 점프 여기가 어디지? 여기 레버 없는데요? 아 레버 있었던데 기억이 안나네 넘어오기 전이라고? 에? 넘어오기 전이라고요? 저거 돌아가는 거 옆에 있었다고요? 다시 돌아가야되네 잠깐만 그랬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나네 메모하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으으으 온다 온다 아 요쪽 요 옆에? 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여기네 여기 아 여기네 뭐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맞네 레버 작동 안되네 다른 길 찾아봐야되겠는데 다시 도전 안되는 것 같은데 아야 안되네 안되네 헛쓰고 오오 자 여기서 또 난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느낌상으론 여기서 가는 거 같았는데 여기가 아니면 어디 통하는 길이 있나 여기 지도로만 보면은 성타고 나가는 건데 오른쪽 길로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나? 어디를 오픈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지하를 통해서 가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앗 밖을 좀 돌아다녀 볼까 밖을 좀 돌아다녀 볼까 이거는 레버가 움직이면서 저걸 레버가 안 움직이네 핫 지하 던전을 거의 못 봤으니까 밖에서 지하 던전도 좀 찾아봐야겠네 밖에서 지하 던전도 좀 찾아봐야겠네 아아 일로 가지 말자 이쪽에서 아아 잠깐만요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길 혼수는 언제나 환영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거라면 여기 필드에 있는 보수를 좀 찾아봐야겠네 바깥에 필드 보수든 잡아야겠는데요 돌아다녀 봅시다 일단 이 호수 쪽으로 가보자 저 거인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레벨로 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힘으로 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 오 야 근데 오! 곰이다! 달이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할라 했는데 아 곰 곰 뭐야? 곰 나랑 싸워볼래? 곰 얼마나 세나 한번 볼까? 달보다 죽을 뻔했어 시커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네 곰 이리와 메어 곰 뭐 주니? 피? 아 깜짝 놀래라 난 너네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저기 가 지금 그것보다 달을 보려고 가는건데 오 달이 너무 예쁘다 하고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곰이 나타났어 소강로 골렘? 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제로 이만큼 크기의 달을 보려면 지구 바다가 육지를 집어 삼키겠지?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대지? 어? 뒤에 음침한 시선이 이리와 뭐야 오 곰도 좀 아프네 곰도 의외로 아픈데 음침하게 쳐다보고 있어 뭐야 뭔데 예쁘다 어 뭐야 아이템 있었네? 뭐야 아니 이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초기화 시킨 아이템 그거 아니던가? 물방울 유생 맞죠? 스탯 초기화 시킨 아이템 여기 있었네? 개꿀이네 어허 저 기량 만렙 찍은 사람입니다 좀 쓸데 없지만 기량은 한 80까지 찍는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난 기량 만렙을 찍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중이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기를 내가 어디서 잘못 들은거야 기량은 80까지 찍는게 최소 80까지 찍는게 그냥 낫대요 그 이상은 좀 진짜 만렙 제대로 찍을 거 아니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러던데 아 저쪽이구나 그래요 뭐 쎄졌으면 됐어 오 뭐야 오 유저인줄 깜짝이야 유저인줄 알았네 오 찍은게 어디야 이 위에 맞는데 방금 내가 먹은 덴가 먹은 덴가 좀 물이 호수 아니던가 나 사람인줄 알았어 뭐지 오픈월드 아닌데 오픈월드가 아닌데 이게 뭐지 했네 더 안쪽으로 가야되네 이쪽 오픈월드가 맞다고 이런거 탐험하면 이제 아이템 같은 것도 어쩔 수 있으니까 하 어 저 커다란 곰이 오 쟤 뭐야 잠깐만 오 뼈까루 부를 수 있다 잠깐만 아 뼈까루 한다 물방울을 부를 수 있어 쟤 뭐야 쟤 나 잡을 수 있을까 오오오오 보스였네 곰선생 곰선생 돈이 많아요 한 번씩 쳐주라니까 10만 넘으면 돈이 많아요 한 번씩 쳐주세요 그럼 좀 더 집중력이 상승하니까 쐐기가 어디에 있길래 저렇게 뜨는 거지 그래도 필드보스는 혼자 잡아봐야지 아 저기까지 또 어떻게 가냐 언제 가 쎄보이긴 했어 엘들링 본편에서도 제가 곰이랑은 안싸워봤거든요 다 도망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곰도 세거든 일단 곰은 사람을 찢어야 표본이라서 누가 쫓아오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잘 피한다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 거구나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찍어두고 오케이 여기서 태어나면 되네 자 돈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한데 괜찮아요 30만원도 잃어버렸는걸요 12만원 정도는 뭐 30만원 그냥 생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는 크게 아깝진 않다만 그래도 큰돈이니까 아 얘 뒤통수 찌르기 되나 보스라서 안될 것 같은데 되나 한번 찌르고 시작하고 싶어서 일단 시도부터 해볼게요 어휴 엉덩이가 튼실하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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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에 맞춰서 아 안되는구만 아 이거 너무 빨리 불렀다 오 근데 얘 출혈이 있어 오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킬 저기 스킬인데 오 야 나무 뚫고 나무로 뚫고 온다고 아 한번 다 뒤늦게 터진다 기억해 한번 내리찍고 바닥이 일어나면 터진다 아 터진다 오케이 오른쪽 손 어 아우 반복해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아 뒤에도 터지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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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호 바람도 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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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포션이 모잘라 와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잠시만요 한 두세대만 더 때리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자후 한번 하고 나면 바람기술 쓰네요 아 이걸 먹었어야 했는데 돈부터 먹어야 돼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생긴거랑 다르게 이름이 좀 깜찍하네 랄바 아 조용히 아 아 이런 이새끼 내 영약을 피했어야 했는데 아 또 없는 상태로 하잖아 아 가자 오라 어차피 영약 그거 있어 아직 효과는 있어 아 아 저 원래 쓰는 거네 아 아 어우 어두우니까 안보여 아 아 아! 너무 빨리 끝났어 오! 아씨 원거리로 있으면 안 되겠고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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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뒤질뻔했네 아! 아! 굴르게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재정비 아! 저거 진짜 왜 자꾸 끝자락에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한 대 한 대 아씨 아! 됐다 아! 원거리가 타이밍 맞춰야 되니까 어! 18,000원 주네 랄바엠 모피 모피를 준다고? 그리고 지금으로선 쓸모는 없습니다 돈을 벌었네요 그래도 그리고 가도에 가서 강화하자 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30만원 가까이 있네요 일단 다 50을 찍는 걸로 일단 다 50을 찍는 걸로 21만원 여기는 일단 잡았으니까 아이고 죽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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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으러 가자 나 세졌다 이 불쏘시개 녀석 나 이번에 너 이겨줄게 불쏘시개 나 강해져서 왔다 이번엔 내가 잡는다 너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 이제 좀 강해졌다고 좀 약하긴 해도 너보단 세겠지 일단 강아지 쫓아오는 거 불편하니까 일단 강아지 쫓아오는 거 불편하니까 불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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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약 하나 먹고 너 뭐 주는지 궁금해서 잡아야겠어 이리와 황금나무 아래 있던 애는 약하던데 나왔다 야야 야야 아 맞다이하지 말 걸 그랬나 한 번은 피할 걸 아 그래도 잡을만 하네 오케이 잡을만 하네 테스트 내가 맞다이만 안 했으면 잡았다 저거 내가 얼마나 세졌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세졌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맞다이 아니었으면 잡았어 저거 오케이 읽었어 읽었어 잡을만 해 여기서 사기 아이템이 뭔가요 칼 사기 경대검이 제일 좋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사기 아이템은 좀 있을 거 아니야 여전히 마법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해요 마법 2회차를 마법으로 한 번 돌아봐? 아 2회차? 2회차를 마법으로 돌긴 좀 빡세려나 분기 아이템을 새로 만든 아이템을 새로 만든 아니 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게 낫겠지 마법할 거면 그렇지 메스마의 빛의 빛의 빛을 잃어버린다. 잡았다. 그때의 내가 아니다. 오 전해주는구나. 기도실 열쇠? 기도실? 기도실은 어디지? 여기도 일단 잡았고. 온철대검 역수검 역수검은 있는데. 아 그래요? 레이디소드인가 뭔가 말고 역수검 올려놓을 걸 그랬나? 지화는 이거밖에 못 찾았는데. 일단 여기 됐고. 뭔가 비어있는 곳에. 이쪽 가보자. 비어있는 곳에 뭔가 자잘한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요? 지하동굴... 하나 안 깼나? 입구만 찾고 안했나? 아 이건 여기가 더 가깝겠네. 길을 못 찾았던 거기 말하는 건가? 저쪽인가? 저쪽인가? 아 저쪽이다. 저쪽인가? 아 저쪽이다. 응? 뭐가 오그로가 깔렸는데? 불빛이 어디지? 5번. 아 저쪽이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오오? 아 여기... 가 여기구만? 뭐 하나 먹고 나왔던데. 뭐 하나 먹고 나왔던데. 오오? 쟤 좀 잡아볼까? 아이고. 얘를 잡으면 뭘 주지? 얘를 잡으면 뭘 주지? 돈 얼마 주냐 얘. 4,300원? 저 3명을 잡으면 또 뭘 줄까요? 3명인가? 2명이네. 3명이구나. 오! 어이씨 아파. 얼마야? 4,200원? 5,200원? 축복받은 뼛조각. 오! 이상 뭐 없나? 아 그럴 자격 없다? 여기 진짜 그냥 막혀있는 덴가? 여긴 아니네? 미란다 파우더. 어? 아 이쪽 있네. 아 이쪽이 이쪽 나가는 길이었구나? 아 맞다 맞다. 여기... 그 지도 먹는... 그... 그... 이쪽 나가던 거기구나. 여기 다시 탐험해봐야되겠는데? 어... 맞아. 지도 먹으러 온대. 지도만 보고 달렸으니까. 뭐 여기저기 한번 보죠. 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이템이 눈에 띄는 건 없네 다 새밖에 없고 여기 용 한번 잡아볼까요? 아 맞다 여기 여기가 잠깐만 아까 그 편지에 봉인나무 일단 태웠고 여기를 그냥 갔기 때문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간중간 아이템 한 번씩 봐주고 아 거인 거인 아 거인 선생 반갑네 반가워 운주는 거인 뭐야 계속 나오는 거였어? 내가 그때보다 많이 세지긴 했나보다 되게 빨리 죽이네 너도 죽니? 아니네 일어나네 아이고 아이고 죽어라 가끔씩 잡으러 와도 되겠네요 심심할 때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가 좋아요 그 아직은 모그가 훨씬 나아요 아직은 거리상에 비례하면은 거리상에 비례하면은 아 여기 올라가는데 있다 일단 여기서 지도를 먹었으니까 올라가는데 뭐지? 아 여기도 봉인이네 봉인 감옥 보시기 아 여기 해야되네 뭐하는 거지? 신전 도시 폐허 오호 말 타고 다니면 좀 어지러우니까 좀 뛰어다녀볼까 뭔가 아이템이 있을 법한데 아이템이 있을 법한데 아니 그 돌덩이가 왜 이렇게 아파 야 아이템 없어? 아 있네 아이고 어 아파 영묘서 제작 아이템 먹는 데인가 여기? 오 이쪽 뒷길 안에부터 보고 가야 되겠어요 뼛가루를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일단 여기 특이한 데인 거야 뭐가 있어 영체 소환이 되는 것부터가 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어? 이 안에 뭔가 있다 저거 심지어 누가 남겨놓은 글씨 아닌데? 원래 있는 글씨인데? 인게임에 인게임에 음 오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봐요 들어가는 길을 따로 찾아야 한다 축복이 근처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영혼제 발견 여기도 있네 이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점프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 계단이 있는데 옆 공간 어 이쪽에서 보이려나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리 건너서 맞네 그러면 이 절벽을 일단 따라가 볼게요 어? 축복 발견 그치 있을 법한데 축복이 있을 법한데 바람의 방향이 근데 이렇게 불었는데 왜 이쪽으로 불지 저 바람이 이렇게 막 뭐지? 축복이 이렇게 찰랄라 하는 거는 다 메인 스토리 아닌가요? 다음 축복이 거기 있다가 아니라 맞죠? 저기 스토리 그렇죠? 메인 쪽으로 부는 바람인거지 그거지? 반짝이? 음 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위로 올라가는 게 급선무인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하를 발견해 봅시다 내가 봤을 때 정면으로 못 들어갈 거면 뭔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쪽도 길이 있고 아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이쪽으로 먼저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던 폐호 축복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발견했어 하아 복잡하군 벽 쪽에 또 동굴이 있을까? 이번에는 점프 요소가 아니 은방울꽃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영체 강화라고 주는 건가? 뭐야? 뭐가 쫓아오는 거야? 아! 아! 아니 이 자식들이 위에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건 밑에서 가는 건 확실한데 지하에서 올라가나? 지하기를 찾아야겠네 일단 여긴 패스하죠 방법을 모르겠네 점프에서 넘어갈 수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아니야 높이가 안 돼 높이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도 올라가는 것도 없으면 심지어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건 숨겨진 보통 그리고 숨겨진 길이 있으면은 밑에 메시지가 있거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길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알려주는 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긴 이 공식으로 써놓은 글이잖아요 이 길이 분명히 다른 곳에 존재한다 일단 저쪽으로 쭉 빠져봅시다 네 이것도 길 찾기 어려워요 특히나 DLC가 길 찾는데 훨씬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아 저쪽 부패야? 아 쟤네들 왜 저기 있어 방금 봤어 실 뿜는 지렁이가 창을 들고 저기 지나가는 걸 봤어 창을 들고 저기 지나가는 걸 봤어 으으 내가 극혐 많은 애들 괜찮았어 걔 쌩고생했는데 쌩고생했는데 얘네 피하려고 아 또야 지수 팬미팅 배기중인 모습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기 너무 싫어 아 여기 너무 싫어 아 여기 너무 싫어 아이템 찾는 것도 힘들겠네 이거 아 이거 완전 확정샷이라서 도망을 못 가 도망을 못 가 어디 벽 뒤에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맞더라고 굴러야 돼 피해야 돼 굴을 생각조차 없으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뭐 있냐 오 셋 깃털가 뭐 뭐지 이거 깃털처럼 쓸모없으려나 약하디 약하려나 깃털처럼 깃털 이건가? 음 별로네 다시 타 토렌트 힘내라 여기 힌트요? 글쎄요 그저 저는 발길이 닿는대로 하다보니 힌트고 뭐고 아이템 보면 가서 줍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난다 뭔가 슝 소리 들리는데 뭔 소리지? 이 안에서 떨리는데 이 안에서 떨리는데 이 안에서 떨리는데 뭐? 저거 뭐야 풍뎅이다 풍뎅이 저거 하얀색 뭐였더라 아 독고춤 두번 찌른다 전회네 어어 아우 에이 징그러워 아 아 뭐야 쟤는 쟤도 저기 또 있네 쟤 피해서 갑시다 축복이야 축복이야 제발 올라가기 해줘 아 됐다 축복 발견 짠 근데 이런 게임하면은 스토리 안보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발길 닿는대로 갔다가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느끼면은 어 무기 좋은거 없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컴퓨터로 아 이거 강화 좀 해야되겠는데 그림자 파편이 있는데 어딘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나중에 누군가는 스토리를 편집해주겠지 유튜브로 보면 돼 이러면서 또 유튜브 본다고 스토리 신경 안쓰고 그런 사람들 워낙 많아서 어 그리고 이 게임 본편을 다 깼어도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존재하거든요 이 게임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냥 보스 뿌시기 게임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이템 뒤쪽엔 없겠지 어 그저 몬스터 잡고 강해지고 보스 잡고 강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 여기는 커다란 곰들이 엄청 많네 어 저 위에 보스 있을 것 같다 가봐야겠다 공간이 심상치가 않네 뭐야 이 이상한 돌 뭐지? 뿔 섞인 배설물? 이 너머 제스처 필요하다 배설물? 진짜 말 그대로 똥이네 하하 진짜 똥이네 아 여기는 맵 끝자락이군요 세상의 끝 엘든인 세상의 끝이네 어 이쪽 그런건 없나? 어 근데 피의 흔적이 장난 아닌데? 곰한테 진 사람들 그거 없나? 막 수수께끼나 퍼즐 풀어서 들어가는 탑 같은건 여긴 없나보네 단체로 응가하는 화장실일수도 있지 저기 한사람이 놓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데명일수도 있잖아요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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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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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한마리가 아니였음 잠깐잠깐 아잠깐 아잠깐 아이템만 가져갈게요 아 곰선생 잠깐잠깐 잠깐만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저거 고기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은거야? 이 많은 돈을 들고 저 가운데 물에서 뭐 나올거 같으니까 또 돌아갈게요 지금은 이제 아이템을 떠나서 돈을 돈을 가져와야 하니까 하하 이거 무슨 맛있는 냄새가 또 나네 돈이 이 근처 돌탑 아 이쪽이다 아씨 곰은 여기나 저기나 세네요 다 포션 먹을 시간이 없네 아 저있다 어 안전한 곳에 16만원 16만원 뭔지 모르지만 저런거 반짝이는거 보면 가져가고 싶다 아 단거 그나마 쓸만한거 하 아 이게 그나마 쓸만한거였네 어 근데 여기 저 석상이 있는거 보면 뭔가가 있다 아 속상에 있는건 뭔가가 있다 호수에 뭐가 있다 아 하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 가자 투고 얻었으니까 이제 갑옷 얻을 수 있나? 이리 와 오! 얜 다른 애다 루가리아네 얘는 아! 아 너무 빨리 불렀다 패턴은 똑같네 아! 아! 오! 야야야야 으아! 이씨! 헬로 헬로 아 왜 나 그거 안 떠 아! 아 왜 속상 여기 있잖아 아 왜 이번엔 선택 안 하게 해줘 아 뭐야 석상 있는 줄 알고 거기서 태어나는 줄 알고 도전했더니 이번엔 반대로 가자 반대로 날려봐 아니 아까도 아니 아까도 태어날 건지 말 건지 물어보길래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우! 야 잠깐만 으으! 전갈 혼종 뭐야 징그러워 뭔데 저기는 벌레 저기는 벌레가 있네 멀리 돌아서 곰똥인가 보다 이거 불 섞인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저 친구들 잡아먹어서 온 거 아니야 잡아먹고 똥 싼 거 아씨 너무 위험한 거린데 아까 왔을 때 석상 석상 찾아 저쪽 풀숲에 있었어 아 곰 머리에 뿔이 있나요? 여긴 기본이 뿔인가봐 아 여깄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면 돼 가자 아휴 무서워 가자 아이고 하필 아이고 구르기 아 바람의 상처 개시려 저거 아까도 뭐 거의 포션 다 쓸 정도로 아이고 글러글러가 아이 굴러야지 아니 바닥에 일어난 거 봤잖아 그렇지 침착하게 어 아씨 사자 아 너무 빨리 불렀어 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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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ait 붕댕이 붙 바람 Ms Crunch itt cœur 마체백 뱁 아직도 Multip 9 dart 이거 이즈 아씨 안다 아 ok 에이 침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컷 21만원 뭐야 이거 이게 뭐지 포효 이건 어디에 쓰는거냐 내가 쓰는건가 전회는 아니고 일단 파는건가 아 마법이네 마법이네요 으아 마법이네요 얘는 21만원 37만원 여기 한번 봐야되니까 이렇게 강타고 한번 보죠 여기 가서 올리고 가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해서 심장이 떨려서 안돼 네 그런거지 현실에서도 제가 지갑에 돈을 잘 못넣고 다니거든요 지폐에 솔직히 현금도 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현금 많이 들고 다니면 지갑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어 어 으으으으 어 근데 갈수록 뭔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어 징그러워 얘네 너무 징그러워요 전갈을 전갈에 날개를 붙여놓은 건데 너무 징그럽다 어? 잠깐만요. 여기 자가 자가 자가. 뭐가 있다? 잠깐만. 방금 아이템 모은 건가? 어 저기도 저 저 불 뭐야. 아 찾았다 찾았다. 역시 이런 데 가면 있어야 된다니까. 자가 들어가 들어가. 지하동굴 발견. 일단 찍어. 아 내려가야 되네. 쟤네도 어그로 빠질때까지 좀만 기다리죠. 저 사람 말 걸고 싶어가지고. 가 임마. 싸워야되겠다. 도우 아이씨. 그만둬. 나를 보지마. 더는 보지 말아줘. 미루나. 으아. 뭐야 이거. 아이고. 뭐지? 잘 봐. 오 잘 봐. 보지 말라는데 보네. 이거 불빛 되게 그거 같다. 아이템같이 보여요. 근데 이 전에 것도 못 가지 않았어요. 아 탈리스만 하나 얻었구나. 유일하게 봤던거 탈리스만 얻었죠. 어? 그럼 여기도 탈리스만 있나? 아니 쓸만한 무기라도 아이템 아깝다. 그냥 여기 내려와서 아 그냥 여기 내려와서 아 아 아 아 여기 내려와서 축복 찍으면 되는 건데 여기 내려와서 축복 찍으면 되는 건데 여기 내려와서 축복 찍으면 되는 건데 어 이거 봐라? 얼굴은 귀엽게 생겨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39만원 아까 올린다 해놓고 안 올렸군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돈이 많아요 쳐줘야지 돈 많지도 않을 때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부터 돈이 많아요 이런 거 왜 안 쳐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쳐주세요 진짜 필요할 때는 안 쳐주고 아 큰일 뻔했네 그래도 17만원이네 잠깐만 5만원짜리 있나 한번 더 써도 되겠는데 루니 이거 두개 깨우면 되겠다 맞죠 아니 잠깐만 돈이 좀 부족하네 잠깐만 돈 딱 맞나 아이고 아이고 됐나 와 얼마 안남 3천원정도 남는건가 2천7백원 맞네 이 정도면 잃어버려도 됩니다 오케이 좋아좋아 아 다시 죽여야되지 참 2천2원이네 2천2원이네 살피고, 사이드 살피고, 위에를 살펴야 돼. 얘들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 이상한 눈깔에서 뭘 뿜어내는 애 뭐야 저거. 쟤 뭐지? 몬스터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어. 불러내는 건가? 오, 지금. 뭐야? 메두사야? 뭐야? 눈깔을 보면 죽는 건가? 뭐야 방금? 게이지도 없이 죽었어.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와, 방금 뭘까? 그 죽음이기 뭐시기 없길래. 아, 여기는 좀. 누가 봐도. 그 영혼 게이지 뭔가 그거겠구나 했는데. 가윽이 강한 거야? 맛있어. 음. 우리 집 기미상궁이 나라서. 약간 내 입맛으로 간을 맞추는 쪽이랄까. 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 달릴게요. 아, 게이지 차는구나. 아, 게이지가 회색이라서 내가 잘 못 봤네. 저것 봐라? 어, 저것 봐라? 어? 쟤는 그냥. 보이면 달려야 되겠네. 구갈래 혀. 손도끼. 저런 애들이. 구석. 어우 씨. 깜짝이야. 구석이 잘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이 너머 좌주의해라. 주의는 했지만 맞았다. 설마 저거 몬스터와 관련이 있나? 점프 공격? 아. 여기 있었군. 메시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어, 저격수? 잠깐만. 기습의 예감. 오! 왼쪽에 있나보다. 아, 쟤. 쟤구나. 얘 정도는 뭐. 숨겨진 길 없다. 대포가 차라리 나아요. 화살이 진짜 빡침. 뭐냐. 이 좁은 길은. 이 너머 무리 주의해라. 저격수. 방패 필요하다? 방패? 무리가 있다면 최소 3마리?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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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런. 두 마린가? 아, 두 마리네. 어우, 씨. 역시. 역시 배설물인가? 이 아이템. 굳이 이렇게 싸워서 얻을만한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배설물이란 말을 쓰네요. 정상주의라? 오! 아, 위에 뭐가 있구나. 어! 어! 어, 살았다. 우선 치유. 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저긴 길이 아닌가? 왼쪽에 저거 길 아닌가? 궁금한데. 호기심은 해결해야 하는 편. 음. 그냥 피하는 곳이었네. 저 사람. 저 사람 가는 거 보고 가야지. 아, 이 위에도 있네. 아, 오케이. 이너머 미끼 주의해라. 아... 잠깐만. 위에 가시가 있는데? 몬스터도 세 마리씩이나 있어? 어? 유인 필요하다. 그래, 유인. 누나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파우. 도움이 될 때가 많아, 그래도. 어, 야 씨. 선이 어디야? 오! 일단 올라가 봐. 도움이 될 때도 많다고. 위에 저거 도마뱀 있어. 아 저 녀석도 있네 죽어라 싸우기 번거로운 녀석은 이게 최고야 대형 화살 점프 어떻게 하지 점프해서 먹는 건가 아니네 그냥 먹어지네 흑기사 부단장 새로운 애다 올라가야 되네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어 쟤 눈 부라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쟤 저걸 피할 수 있는 법 없나 눈이 빵빵해졌는데 뒤돌아 있으면 어떨까 아니 쟤는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달려야 돼요 저기로 달려가야 돼 쟤 못 잡아 그 원거리 무기 없으면 쟤 못 잡아요 자 갑니다 아 그래도 달릴 수 있는 거리에 있네 쟤는 돌아와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아 빡세구만 안쪽에 축복은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돌아다녀 날아다니는데 아 눈깔이 아니라 쟤 눈알이 아니라 그냥 동그란 그거네 쟤 뒤로 가야 되겠다 잡을 수 있나 아 잡을 수 있는 애는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요 포커싱이 안 돼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봐 전 그냥 동상일 뿐이야 쟤 부실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저건 또 뭐야 어머 어머 아우 완전 크네 역시 구멍인가 개웃기네 손가락 유효하다 하지만 구멍 친절하네 그래도 대포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구멍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 지금 앞에 대포 있다고 대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타기 고정 유효하다 각계격파 뭐야 몬스터가 좀 많은가 위에 하나 둘 저기 또 있나 일단 두 명 크기가 굉장히 크다 마법 쓰는 애니 아우 아 미쳤나봐 뭐야 그냥 달려야 되나 여기 이따 그냥 뛸게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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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 여기까지 언제 와 아니 마리카의 쐐기가 어디 있었어 바깥으로 가려나 이따 한번 눌러볼까 바깥으로 나가나 와 저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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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 이 표시가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기에는 애들이 저 위에 있어서 아 아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는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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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옆에 옆에 아이템 다 주웠어 잠깐만 저쪽에도 길이 있단 말이죠 일단 돈부터 주울게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쪽으로 가봐 오 아이씨 잠깐만 여기 뭐하는덴데 뒤에 쫓아온다 아 여기가 맞는 길이었나보네 아 근데 저 사다리 내려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참 거기 먼저 갈걸 사다리를 먼저 갔어야 됐네요 궁금하니까 가야되겠어 도착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오히려 너와 이리와 눈깔 애들 마주치면 손해야 오른쪽 달려서 오른쪽 아이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깔이 큰 도마뱀을 뒤로 하고 그래 맞아 이거 보고 죽었던 것 같아 오 오 오 이리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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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거 하나 먹으려고 온 거야? 됐어 새로운 거 어떻습니까 됐어 저걸로 올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다 어쨌든 영체 강화할 때 쓰던 건데 밀착 최대한 밀착 좋았다 슥 오 됐다 가자 아 지하가 너무 깊어 완전 깊어 왔다 여기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왔다 왔다 보스 가드 카운터가 필요하다고? 회복을 주위해? 병사 일줄이야 패링 유효하다고? 일단은 일단 첫 라인은 항상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겠지 오우씨 도끼야필? 아 난 이런 애들이랑 싸우기가 더 힘들어 헝 아 어 거 어 어 어 아 도관이랑 같은кус 만든 어우 와우 그래도 막 그거 부시진 않네요 아! 방패가 왜 필요한지 알겠네 이건 방패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두 방 때리는 건 사치다 이건 다 피하면서 싸워야 되겠는데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갔던데 좀만 늦게 돌아가네 어 뭐야? 4대도 치니? 어? 아 아 망했어 아 죽었다 피가 없어서 죽었는데 오 피 흡을 하네? 잠깐만 저거 다 피면 애가 피를 흡수하네 뭐야? 막 빨아가는데 피를? 여기는 방패 있어야 되겠다 벼락이니까 벼락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벼락으로 해놔가지고 전해를 양손이 더 좋으려나? 경대검 여기서 써볼까? 역수검 괜찮다고 했죠? 역수검을 좀 강화를 해와 볼까? 역수검이 나름 괜찮다고? 강화할 재료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고 싶네 이거 양손검이에요? 이거 잠깐만 역수검 어디있어? 이거? 이거 느낌이 뭐지? 아 이검이구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쌍칼? 동숙님 쓴 거 본 것 같은데 이거 쌍칼 아니에요? 막 하는 거 하던데 그게 이건가? 아 아 이게 이 칼이구나 그러면 일단 이거 말고 올려놓은 거 한번 써봅시다 올려놓은 거 한번 써봅시다 이거에다가 아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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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이 벼락 제일 높은 거 같은데 55 57 55정도가 내 한계인가 보네 55, 42 근데 물리가 높아도 상관없어서 무겁다고 뜨네 내가 뭘 끼고 있었더라 일단 이걸로 껴보고 일단 이걸로 쏴볼까요 뭔 느낌이려나 이건 찌르는 거라서 패딩이 되는 게 아니라 찌르는 용도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별로면 다른 걸로 바꿔 답변 오우 야 오우 데미지가 더 싸우기 힘든데 아 굴러야지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아니 아까는 날아다니는 마법 아니 아까보다 움직임이 더 빨라진 것 같아 그래 이거 아까 많이 쓰더만 너무 담았는데 방패에 있어서 피하려는 생각을 안하네 아 아 아 아 나 진짜 저걸 왜 자주 저걸 왜 저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 와 피 빨아보면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피 먹는 거 개사기야 어디갔어 오 아 풀렸어 중간에 아 아 아 아 와 피읕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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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근데 한 대씩 시게 세게 치는 게 나은 것 같다 방패 패링을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대검은 나한테 맞지 않아 아무리 봐도 아까 뭐 들었지? 이거 든 거 맞죠? 잡히면 안 돼 절대 유저씨 까다롭네 반피 이상 깎아도 회복한다고요? 아이고 피해야 되는데 와 진짜 드럽게 아프대 아 피해 뭐해 다시 하자 다시 다시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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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그 죽음의 기사 그 저번에 만났던 기사는 내가 우리 물방울이랑 같이 싸웠는데 오히려 개를 혼자서 할 걸 그랬다 얘는 오우 아까 쓰던 게 이거구나 아 근데 이게 우리 물방울이 잡힌다는 가정하에 저 저 물방울도 흡수할 거 아니야 아 아 이것도 안 먹었잖아 어휴 진짜 아 다시 하자 아 타이밍 진짜 다시 다시 빡세네 포션을 먹을 타이밍에만 때리니까 개울받네 먹지마 하면서 때리는 거 같아 먹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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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은 좀 아니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그러야 저기 뭐냐 자세가 무너지기는 하는데 진짜 의욕이 없다 진짜 싸울 의욕이 없어진다 풀HP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싸울 의욕이 없어지네 영체 한 번 써볼까 영체 흡수당하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자세 한 번씩 무너지니까 때리는 딜각은 나올 것 같거든요 하 내가 너만큼은 안쓰려고 했는데 우리 영체형님 아이고 영체형님을 믿어보자 아이고 똑같이 썼네 아우 죽지마 죽지마 영체가 해줄거야 와아 이거 영체 없이 깨야겠는데요 영체만 있으면 오히려 더 불리할 것 같아 영체가 피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 혼자서 깨야 되겠는데 왜 자주 쓰는 기술 아니니까 영체한테 한 번 기대보자 아이고 씹혔다 하나 더 먹자고 가uche 나이스 아아 그렇지 아 싸워라 아 아 선바윤 딱 아 죽어 영채 역시 영채가 최고야 캬 역시 영채가 최고입니다 누가 혼자 싸워 아 뭐야 이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지만 마법 쓰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마법 쓰시는 분들 이거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거는 마력이네 플러스 3이면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그거잖아 마지막 아이템이잖아 최종 아이템 와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일자리, 이자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파란색이 일자리, 이자리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름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체... 아 저기 뭐냐 본편에서 이게 만화를 올려주는... 아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게요 전회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도움 좀 될까 싶으면은 저거 올려도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전회를 많이 쓰니까 나쁘진 않아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체력을 조금 낮추고 체력을 좀 포기하고 기술 위주로 간다면 난 이게 신경 쓰이는데 이거 위에서 한 번 볼 수 있으면 가볼까요? 이거 축복 한 번 찍고 가자 축복을 한 번만 찍고 가죠 내려갈 수 있든지 멀리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깼으니 다행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 13만 원이야 갖고 있는 거 이건 사냥 몇 번 하면 금방 될 거 같아요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만 계속 아 이쪽 투어를 해야되나? 뒤쪽에 그림자성 뒤쪽에 넘어가는 길 일단 여기를 벗어납시다 일단 여기를 벗어납시다 여기 쭉 따라가면 되겠다 아 앞에 절벽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저기 절벽이었던가 똥이다 똥 어 뭐야 아니었네 왜 아까 이거 못 봤지? 근데 이거 항아리 제작서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아이템이란 아이템은 다 수집하고 다니긴 하지만 정작 여기서 여기를 못 보나? 여기서 여기를 못 보는구나 여기로 가자 던지기 아 그러니까 항아리 던지기 뭐 그건가 항아리 조각 던지기 그런 건가 자 이쪽 몬스터 두 마리 잡았고 여기 아 여기도 표시하자 여기도 곰 잡았고 음 이 안에를 못 가는데 이 안에도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이 위는 어떻게 가는 걸까? 저쪽 위에서도 못 가는 곳인데 여기가 아 절벽 쪽을 따라다니면 또 그 동굴 볼 수 있으니까 탐험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어? 왜 그쪽에서 내려오시죠? 뭐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나? 뭐야 뭐야 또 뭐가 굴러다녀 아 쟤네들이구나 세상에 끝이야 여긴 아니고 세상에 끝이야 아 이 위에 어떻게 가지 진짜 돌아다녀도 의미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까 곰 있던 데구나 여기 말고 아까 저 밑으로 가자 그냥 탐험하기 너무 빡세 그냥 눈에 보이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절벽을 따라서 쭉 갑시다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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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까 내가 나왔던 덴가 어? 어 뭐야 여긴 뭐지 어이 뭐야 고고학자의 제작서 어? 너 뭐냐? 고고학자의 제작서? 이거 뭐야 어이구 어이구 뭐야 어 바닥에 독을 깔아놨네 이야아 간다아 여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 길로 간다 여기도 길이 있네 그 호숫가인가 여기? 거인 있던 아 아 완전 다른 옆길 아 옆길이네 완전 옆길이었네요 여기도 틈이 있었네 이렇게 음 여기 안 갔었죠 저 호수 근처에 가봤었나? 꼭 저런 거 근처엔 뭐가 있어가지고 이쪽이지 왜 기둥이 안 보이지? 저 뒤쪽인가 보다 어 아까 거기 랑 다른데 그렇지 못 올라오지롱 음 뭐지 거인들이 일광욕하는 곳인가 뭐 목욕탕이야 다른 보스가 있는 곳이 아니었네 어 이거 무슨 아이템인가 제작 아이템 처음 보는 애들이야 일단 보스는 아니니까 아이템만 주워갈게요 단석 있네 단석 으어어어 어 오 마이 갓 야야야야야야야 야 뭐야 뭐야 저거 뭐 한거야 방금 피가 빨렸는데 피가 빨렸는데 피가 그냥 빨렸는데 피가 그냥 빨렸는데 내 아이템 아 내 13만원 돈 지우러 가야돼 아이템보다 돈이 더 소중해 얘네들 다 둥기 쓰는 애들 아니었어? 마법사도 있었네 어 저기 뭐야 굴이 있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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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옆에 공간이 있다 저쪽에 뭐해 굴 같은걸 봤어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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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하고 있는거야 헉 뭐야 지들끼리 싸워 아이고 아니네 아니네 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와 돈 들어온다 사람 이겨라 사람 이겨라 사람 이겨라 사람 이기면 돈 더 많이 들어오겠다 뭔데 여기 왜 싸우고 있는거지 와 1600원 와 자동파밍 개꿀 1900원 날 봤어 날 봤어 날 봤어 이것도 뭐지 뭐에 쓰는 아이템이야 나한테 온다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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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 하 하 너무 어두워가지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쟤네 너무 아파요 오빡으로 때리잖아요 도망가기 힘들다고 도망가기 힘들다고 하나 먹고 가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키고 관찰만 하고 오자 길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있었던 옆길을 내가 못 본걸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그냥 아이템 줍는 곳인가봐 쟤네들이 떨어뜨린 거 안 줘도 돼 저거 죽으려다가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쳐 일단 여긴 뭐가 없네요 뭐 특별한 게 없네 필드보스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아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보지 않았나 봤나? 아니야 다 봤어 이쪽에서 이리로 넘어왔는데 이 안에 뭐가 잔뜩 있어 이 색깔별로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잔뜩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가지? 모를 땐 다른 데 탐방하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어디 다닐 만한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넘어간 다리는 있어요 넘어간 다리는 있는데 아까 거기서 봤잖아요 다리는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밑에서 가거나 그러는 건데 저기 산 위에 다리가 있네요 여기도 저기 진검다리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있나 저쪽에 언덕 하나 언덕 뒤쪽으로는 가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이 뒤로도 못 넘어가잖아 다 절벽이라 위쪽 절벽이 너무 높아요 절벽 완전 높아 여기 절벽 따라 뭐 있을 줄 알았더니 동굴도 없고 하나 있을게 하나 있어가지고 응? 저쪽이 뭐지? 내가 저쪽으로 안 가봤나? 왼쪽 아래에 뭐가 있네?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나? 여기 엄청 넓어서 다 안 돌아봤던 것 같은데 더 내려가야 돼 저기 왼쪽에 뭔가 길이 있어 저쪽이 저긴 무슨 길이지? 동굴... 동굴... 여기 있는... 있나? 여기 있나? 멀리서 보면 동굴 같애 안개때문에 길찾기 개빡세 넓어 아무것도 없는데 넓기만 해 스토리 관련된 곳인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메시지 뭐야 너무 아이템 없다 길은 있겠지 이쪽 길 맞는것 같은데 어제 봤던 데랑 다른 곳이야 무슨 오두막인데 뭐야 이거 왜이렇게 메시지가 많아 아름답다 백스텝인가 아 막다른길인데 아이템 좋은게 있나 손가락 추종자의 제작서 진짜 진짜 막다른길이야 아니라고 해줘 아 기껏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하마야 곰이야 아 곰이구나 진짜 진짜 막다른길이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그때 그 불거인 있는 쪽이고 뭐야 이건 점프 유효하다고 써야지 꿈같아 여기도 밑에 뭐가 있네요 여기도 밑에 뭐가 있네요 쟤네가 몬스터 안 마주치는 쪽으로 가죠 아 이너머 미끼 있다 으아 아 아 깜짝 놀래라 아 그러네 바닥에 있네 아 깜짝 놀래라 아 저게 다 손가락이구나 아 어 야 잠깐만 이거 토렌트 안타면 위험한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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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망할 손가락들 한두 번 놀라는게 아니야 했는들 때문에 또 길을 봅시다 여기도 길인가 아니네 끊겨있네 헛댐 후회 여기 길 없다고 이거 이쪽 사잇길 로 내려가는거고 이건 이렇게 못 가는거 같은데 한바퀴 쭉 돌아도 뭐가 없어 그쵸 이유 없이 만들어 놓진 않았을 것 같지만 내가 퀘스트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은 다 본거 같은데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꿀먹는데를 갈까요? 근데 지금 가면 꿀먹는거 또 달라지려나? 뭐 크게 달라지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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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 동굴 하나 있을 법한데 크기상 지하로 들어가는 뭐 입구 이런거 하나 있을 법한데 없네 벽 쪽에 하나 있을 법한데 이 사이로 못 가나? 이 사이로 못 가나? 오오? 가 지네? 뭐야 이 사이로 나갈 수 있는거였어? 뭐야 나는 저거 보고 저 틈은 안되겠지 했는데 틈 지나갈 수 있는거였네 여기 틈은 좁아 이 틈이나 저 틈이나 똑같지 뭐 하나정도 있을 법한데 그쵸? 던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하덴 진짜 없네 таких horizontal 다시 올라가야 겠다 여기서 올라가는건 무리일 것 같으니 달려서 가야 되겠네 경마 게임 달리기 게임인 달리기 게임 이런 비슷한 걸 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달리기 게임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게임 중에 이거는 게임이 달리기만 있어 달리기 게임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아 깜짝이야 가 이 거머리야 아 놀래라 아 나 이거 하나 먹어 그냥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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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이 너무 강해요 선생님 스킨십이 너무 하시네 나는 이 정도의 스킨십을 바라지 않았는데 저 용 있는 쪽은 어떻게 갈까 길 찾기 너무 어려워 우리 어제 해안도로 따라 달릴 때 동굴 없었죠 동굴은 항상 앞에 불 표시가 있는데 여기 동굴이 있었나 굴이 있을 만한 절벽이 아닌데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절벽 자체가 절벽 자체가 뭔가 구멍이 뚫려 있을 만한 절벽이 아니라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래로 가는 동굴이 있었으면 여기 제가 뭐 찍어놓지 않았을까요 아래로 가는 동굴은 이렇게 구멍 저 위에 구멍 엄청 큰 구멍으로 내려갔잖아 제가 말하는 건 아까 들어갔던 굴처럼 벽에 있는 거 아 맵은 참 예쁜데 길 찾기가 어려워 이런 걸 이제 가는 방법을 예전에도 내가 막 검색해서 찾아다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도대체 어어 어 쩱은 안 왔었네 어휴 이런 날뛰다 뒤져버렸네 내 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집중해야 돼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 위쪽 아 저쪽이다 돈이 많으니까 집중해야 돼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아 여깄다 개말 뭐야 아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또또또 아 주변을 볼 때는 토렌트 말고 내가 움직여야겠어 저렇게 죽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는 퀘스트를 어떻게 해야되지 라단을 잡아야 뒤에 넘어갈 수 있고 뭐 그런건 아닐거 아니에요 아야 뭐야 이번엔 이번엔 어디야? 이 밑에야? 어디있지? 못본거 같은데 어디있니? 아 같은 자리에 있네 물로 둘러싸인 곳이야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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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멀리서 보면 대충 길 보이지 않을까요? 이쪽, 이쪽이제 이상한 놈 제치고 내려서 갈 곳을 찾아볼게요 다리가 있고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곳인데 여기서부터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타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보자 내려가는 길목은 없는 것 같은데 자리가! 자리가! 왜왜왜 저쪽에서 와야 되네 여기 얜 여기고 일단 벽 타고 내려가는 길은 아무데도 없네요 여기 무조건 죽어 아, 저게 축복있다 꼼수 없나? 축복의 예감아 오오 떨어진 무조건이여가지고 이 너머 하 있다 그러니까 목표는 구멍 구멍? 역시 정상인가 오? 구멍? 잠깐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자, 내려가 떨어질까 무섭네 목표는 뒤 오? 아, 저쪽에 뭐 가는 길 있나 보다 하 아,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일단 축복이 있어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는 구리 잠깐만 가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내려가는 길이 여기 어딘가에 있나본데 아아 아, 여기 있다 잠깐만 하아 잠깐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건가 하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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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여깄네 아, 이 너머 점프 없다 야, 잠깐만 이 너머 엉덩이 유효하다? 엉덩이? 엉덩이가 유효하다는게 뭔 소리지? 어, 아이템 엉덩이? 하하 내려가는 길목이 있어 보이지가 않은데요 어디 발판으로 쓸만한 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쭉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일단 도전 높이가 상당한데 높이가 상당한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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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되네 되네 여기가 아니다 된다 된다 아 오, 저 밑에 그 녀석이 있네 아, 마법사구나 밑으로 계속 쭉 내려가야 되나봐요 황금의 호 황금의 호 쟤네들이 쓰는 마법인가 보다 여기 밑에 이렇게 확 하는 신성마법 자, 밑에 잘 보고 가자 항상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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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hread 됐다 동굴도 있고 그럴 자격 없다? 이따가였나? 오, 시커면서 안 보여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다른 구멍이 있다고요? 그런 말을 이제서야 내려오고 나니까 방송에 집중을 하셨어야죠 이제 다 내려오고 나니까 그런 말을 분명히 방제 길 혼수 한영 길 혼수 해달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어쨌든 가는 길목이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뭐 뱀의 예감 뱀? 뭔데 뱀 위에 뭐 있어? 눈에 보이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힌트 준 데가 여기였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야 뭐가 이렇게 어? 위에서 봤던 데다 맞네 절벽에서 봤던 축복 맞네 와 드디어 넘어왔다 새로운 길을 드디어 찾았어 근데요 저기 나 저 위에서 어 뭐지 왜 여기 물방울을 부를 수가 있지 뭔데 위에서 못 잡은 애들 있나요 어 이거 뚜껑 되게 오레오즈 같다 오레오우 같아 온대 마을 오 칼 어 안 싸우고 싶어 편안하게 가려다가 들어와 싸우면서 가야 되겠다 들어와 싸우면서 가 싸우면서 가 저 칼드네는 좀 빡셀 것 같으니까 아이템 나중에 먹을까 시커메서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밑에 내려가보자 너네 뭐니? 아이템 뭐 먹는 거니? 개였잖아 사람인 줄 알아 이 항아리 파표는 어디다 쓰는 거지? 게임하다 보면 많이 얻던데 이너머 아이템 있다? 16만원 오! 이런 곳에 역시 꼼꼼하게 봐야 된다니까 저게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못 올라가나? 아 맞네 설명 보면 되네 죄송합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다 있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네 어? 아이템 다 먹은 거 같은데? 어? 나무다 어머니요? 아 뭐야 저기 포즈잖아 어? 절로 건너가야지 제스처였어 어머니요 어? 아 그래요? 저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우씨 오 혹시 뭐 오! 빨간 녀석이면 잡아야 되지 않겠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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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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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아니었던 거야? 뭐 빨개 벗고 있어요 고인물처럼 빨개 벗고 있어요 고인물처럼 왜 나 불거 벗고 있는거야 돈은 많이 주네 돈은 많이 주네 다리를 건너자 큰 나무 생각하지 마라니까 다리가 무너지나 본데 일단 생각하지 말고 달려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었군 생각하지 마 왜 써놓은 거야 뭐야 저 왜 써놓은 거야 이너머 무기 있다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건가 채찍이다 이거 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채찍 쓰는 사람들도 본 것 같아 찰싹 찰싹 밑에는 너무 무섭다 찰싹 찰싹 밑에는 너무 무섭다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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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 잠깐만 앉았다 가자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 볼까 체쫱 텍싹 찰싹 아이고 호요 호치 호치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호치 호치 어디 동물 없나? 한 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호치 호치 아 저 녀석들은 안 돼 늑대네 잠깐만 혼자 다니는 사슴이라던가 없니? 호치 호치 써보고 싶은데? 나쁘지 않은 무기일 것 같은데 기량이 근데 너무 좀 쓰레기네 기량 때문에 난 기량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되면 쓰죠 나도 테스트는 해보고 싶은데 거기로 쭉 가면 되겠다 뭐 되게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아 깜짝 하 하 하 하 씨 아 아 뭐야 바로 앞에 거인이 있어 아 깜짝 놀라 하 아 새 새 땜에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해 간다 일단 달려 저것도 뭐 깨야 되겠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는 게 먼저라 잠시만 뭐가 있을까 올라갈 수 있나? 일단 가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아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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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비와 해 줘 너 잡는 법 알아내면 진짜 혼내 줄 거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어 뭐야 어디있어 축복 아 여깄다 미니 히 난 여기가 이 근처고 저 성은 뭐지? 아 잠깐만 일단은 자 갈게요 어 이거 궁금했어 이 색깔별로 여기도 똑같아가지고 이거 다 몬스터인가? 이 알록달록한 색깔은 뭘까? 꽃인가? 저쪽에 지하로 가는게 있고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또 그건가? 아이템 이리와 나를 향해 달려들거라면 빨리 오길 바랄게 오 유생 유생 가는 짐승뼈는 엄청 많은데 이거 안 쓸거면 싹 팔까? 저 몬스터가 여깄다고? 귀찮은 녀석들이 여기 어 뭐야 뭐가 죽었어 온실이다 온실 왔다 왔다 교회인가? 엄청 큰 교회인데 여기 뭐 나올거 같은데 친입자 나올거처럼 생겼는데 나오는거 아니야? 무서워 마누스 어 여기 문이다 아 뭐지? 뭐 싸워야될 것처럼 생겼네 뭐야 여기? 패스트인가 누군가 앉아있어 이런 데서 싸우는거는 극혐인데 내가 무희랑 싸울때 싫었던 이유가 이렇게 기둥있는 곳이라서 싫었는데 어 저장됐다 뭐지 약간 어? 어? 어 남자구나? 주목란 돌목거리? 유적의 지도 유적의 지도? 유적의 지도? 잠깐만 확인해보라고 아 손가락 유적 이게 그건가 보네 손가락 유적 지도 거기 안에 들어간 뭐 있나 보네 여기서 아 손가락 유적 관련된 거 이건가 보네 옆길도 있네 일단 이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아이템은 존재할 것 같아 느낌상 없니? 뭐라도 주라 뭐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응 없어 응 없어 응 없어 없네 없어 여기 몬스터 있어 잠깐만 어 있네 있네 제작서 저거 하나면 끝이네요 가자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가서 가자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비는 어느 때 오는 거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솔직히 빗소리 좀 좋은 거 같아 아마 안들릴만해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한테만 들려요 멀리트성 느낌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녹화된거 보면은 소리가 조금 작긴 해도 싸우는 소리는 좀 잘 들리던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던데 내 목소리 어 깜짝이야 와 교구 입구 내가 그렇게 가고싶어하던 그렇게 가고싶어하던 성의의 뒤편 여기구나 내내 찾던 그곳이 여기구나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다 밑에서 움직여야되겠는데 자 보여주세요 자 선생님 점프 안하세요 근데 여기 혈은 진짜 많다 이 너머 절벽 주의해라 왜 죽으신거야 점프 아 죽는다는걸 다른 사람들 통해 알았네요 그럴 자격 없다인가 오 배신 오 배신 어디로 가는거야 그러면 또 여기냐 아니 가는길이 없어 아마 또 여기냐 이 너머 하 있다 나무조각은 아닌거 같은데 이거 물 빠지면 죽는거 같거든요 점프 점프해서 갈만한 높이도 아닌데 아 이렇게 가는거구만 멀리서 보면은 높이가 꽤 있어 보였는데 개냐 시체 파먹는 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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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밑에 뭐가 있어 밑에 뭐가 있는데 이거 가도 되나 나무 넌 왜 죽었어 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갔네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죽은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죽은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죽은거구나 일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음 출혈의 예감 출혈의 예감 저기까지 점프는 절대 못하잖아 뭘까 여기까지 왔음에도 길을 찾는게 어렵네 여긴 길이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소리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소리 너무 무서워 밑에 다니는 애 뭐야 아이고 이 너머 대단한 무언가 주의해라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도 나무는 있거든요 거래할 곳이 일 줄이야 거기서 뭐하세요 나도 한번 올라가봐 오 나무 쓰러진다 아 얘 내가 다니는 쪽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물 빼는 그런것도 있나보다 물 빼야 절로 갈 수 있는거 같거든요 음 음 음 음 길 없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너머 점프 없다 안된다는거네 다들 여기서 넘어보려고 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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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불가능 점프는 안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나도 도전 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구멍이 있는데 물에 빠지면 그냥 끝인거 같애 점프 혈은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저도 하나 남겨주고 왔어요 돈 아이고 돈 어딨어 돈 아 저쪽에 있네 하아 어떻게냐 여기 허름 남겼네 이게 다른 사람이네 와 저 무거운걸 들고 어 기술까지 써가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죠 방금 그 기술 아닌가 이거? 말레니아 말레니아 도전은 해봤네요 고수분이 이렇게 넘어가기는 안되는걸로 어디에 무슨 장치가 있는거 같은데 저 녀석을 자극해야되나 저 녀석을 자극해야되나 그치만 원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자극하지 하하 밑에 공격하다가 떨어졌어 아하 다시 저쪽으로 가자 일단 저쪽으로 가서 아 맵에는 안보여요 여기도 그냥 독단적인 부역이여가지고 그냥 독 이 너무 아이템있다고? 저거 말하는건가 그냥 아까 먹은거 말하는건가 아 오 저기 물 빠지는거 맞나보다 저기 일단 메세지 이런거 있네 다들 어떻게 간거지 간사람들 설명좀 이너머 잘 봐있다 하남 이 너머를 잘 보면 있다고? 이 너머에 있다고? 물에 빠지면 끝인데 오 뭐가 많아 여기 잘 봐 별 탑?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잘 보면 있다고? 오! 오! 아! 아... 헤드셋 쓰고 들었는데 갑자기 클릭이 됐어 일단 가야되요 돈을 주워야죠 일단 가야되요 오!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숨겨진 길을 따위 없어 숨겨진 길 따위 없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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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귀하다고 귀한 돈이라고 보자 이 나무에 내려가서 뭘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 너머 풀 있다? 저 친구가 부서트린 나무가 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러나? 도발 시켜야 되나? 도발 시켜야 되나? 죽으면 어떡하지? 팔 한번 들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해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는 안 해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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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이게 맞나? 점프 구역 제대로 하면 갈 수 있다고? 저기요? 저 뛰어내리는데요? 아까 실패 그니까 원래 길이 거기에요? 그렇다는거? 꼼수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인건지 아니면 원래 길인건지를 모르잖아요 아 원래 길이에요? 꼼수가 아니라? 아 정말 아 정말 와 가는 길도 어렵게 났네 기왕이면 좀 쉽게 해주지 가는 길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기 타고 갈까? 여기 틈 없나?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뛰어야 되나? 여기에 틈이 안 세워질 것 같은데 글자 보이는 곳 옆에? 달려서 점프? 여기서 달려서 점프? 잠깐만 아 지붕 길이가 잠깐만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긴네 잠깐만 여기서 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절로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뛰면 된다는 건가요? 간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둘 다 깨져있네 끝에가 어 이게 점프 어 간다 점프! 아 되는 곳이네 잘했다 그렇군 그냥 점프는 안 되는 곳이었어 뭐야 브랜드 아우 뭔데 브랜드 어 항염 귀여운 녀석 만세래 대박 아씨 뭐야 아씨 뭐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쪽이 길이라고 이 위가 길인가 보군 오케이 어 뭐야 어 어 어 어 1500원? 와 진짜 나한테는 너무 지옥이에요 점프에 약한 나로선 이제 수십 번 죽겠구만 원거리전 필요하다 아아 아아 쟤가 왜 여기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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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만 먹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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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때렸다 아 망했다 망했다 잘못 때렸다 아아 그만 그만 아 조졌다 아 망했다 아 아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하네 아 다행이다 타이밍이 자꾸 안맞아서 구르는게 오 아이템 자말? 자말이네 자말 아 또 뛰는거야? 오 진통 뭐야 오 뭐야 아 밑에 아까 그 녀석이 있네 나 진짜 미치겠네 떨어질까봐 무서워 떨어질까봐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돈 안돼 레버 팔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 아 슬퍼 20만원 사라졌어 아니 미끄러졌어요 방금 아 방금 미끄러졌어요 내내 천천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아 점프를 잘못 올랐네 돈이 많아요를 돈이 많을 때 좀 얘기해주면 안되냐고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좀 많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짜증나 돈 먹으면 되지 아 근데 아 돈 너무 아깝다 아 랩업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이씨 아 아 아 열받네 아니 애가 자꾸 커브를 트네 왜 갑자기 커브를 계속 틀고 그래 미치겠네 이제 앞으로 나간다는 이제 길을 아니까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다보니 이거 뭐 이렇게 한발씩 꼭 앞으로 나가요 이거 뭐 이렇게 한발씩 꼭 앞으로 나가요 아 사랑해요 아 젠장 안아줘요 별론데 아 아이씨 좋아좋아 한번 더 싸워보지 뭐 비투성이가 됐네 비투성이가 됐네 야 이거 정면승부해 그냥 오 오 됐다 하 마음이 편안하네 12,000원 12,000원 달려서 점프하는거 맞나 어제 라단존에 뭐 3마리인가 나온거 잡고 날린게 20이었나요? 30이요 30이요 30만원 잃어버렸어요 오늘 한 오늘 한 오늘 100만원 잃어버렸어? 제 주머니에 빵꾸났나보다 제 주머니에 빵꾸났나보다 오이씨 잘했다 오오오오 야 아 어떻게 올라간거야? 안올라가는데 뭐야 ㅋㅋㅋㅋ 안올라가지잖아 저사람 어떻게 올라간거지? 점프에도 안올라가 지던데 뭐야 뭐여? 뭐여? 어쩜 내 돈인데 뭐여? 슬퍼해도 내가 슬퍼해 아이씨 왜 점프가 아 점프 너무 못해 나는 어느 게임이든 점프가 진짜 극혐이야 진짜 어느 게임이든 점프가 쥐약이에요 그냥 점프 사거리를 왜 이렇게 모르지? 아 점프 눌렀잖아 왜 점프 안돼 웃지마 웃지마라 나 지금 진지하다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게임을 한 번도 웃기려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전 항상 진지하니까요 오 오 됐다 잘못 눌렀 뻔 잘못 눌렀 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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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ud 음 웃음 산넘어 산이네 진짜 산넘어 산이야 아 됐다 왜 꼭 이런걸 한번에 못하는거야 이 너머 이형이 있다 왜 이런걸 한번에 못하지 매번 배설물 받쳐라? 또 외길이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되는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거 외나무다리 점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두가지 진짜 여기선 대부분 그런거 같은데 당신 왜 죽었나요 거기서 점프하셨죠 저사람은 절로 뛰어내렸네 그렇지 역시 헛됨인가 저쪽에도 아이템이 있네 아 꼭 이런거 봐 공격하는 애있고 이런거 아니지 왜 배설물이라고 할까 아이템이 별로라서 그런가 몬스터는 없어보이는데 몬스터는 없어보이는데 저사람은 없어보이는데 저사람은 없어보이는데 저사람은 없어보이는데 저사람은 없어보이는데 오케이 번개? 여기 문있다 아 여기 문있다 그럴 자격 없다고 안열려 어 기도실 아 여기 쓰는거구나 뭐지 당신? 안녕하세요 축복의 눈동자막을 사용한다 갖고있는 아이템 아 앞을 못보고 있었나보네 어 어 너 나랑 싸우는거야? 뭐야 어 그러네 닮았다 불창아저씨 아 불의 기사 아 아 아 영체구나 아 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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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이제 나의 동료가 된거네? 나랑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물방울보다 좋은 영체가 있으려나? 시련아 영체들보다 내 스펙이 더 좋아서 말이지 영체들보다 내 스펙이 더 좋아서 말이지 물 방울 아이씨 물방울이 따라할만한 스펙이기 때문에 아 나 쟤 아 나 쟤 아 이거 검드네는 아니네요 그래도 마법사 오나? 어둠의 눈동자막이란게 있으면 아 무기를 준다고 한번 찌르고 어 이 자식아 어우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오 아이템 칭송 받지 못할 영웅의 룬 칭송 받지 못할 영웅의 룬 오 이거 제일 비싼건가? 여기 한 번씩 쳐봐야돼 일단 돌아다니는 애는 처리했으니까 에르메스 잠시만 잠깐만 오 아 깜짝이야 누가 목욕하고 있는건줄 알았네 아 아 또있어 또있어 아이 젠자 오냐? 아 온다 온다 어디까지 오냐 아 숨을 데가 없는데 뒤통수 한 번 치고 해야되는데 명품 좋아 명품 안좋아한 사람은 어딨어 근데 명품 다 막 아이 명품 비싸서 안싸 이러긴해도 막상 누군가가 선물해주면 좋아하는게 명품 아니여? 아 뒤돌아가니? 어디갔어? 아 저기 아 저쪽으로 가는거구나 아 오케오케 쟤는 가로 때리기에 너무 하드해서 제가 조금 오래걸리긴 하지만 피 봐봐요 이 무수한 피를 보세요 쉬운 애가 아니라니까 됐다 이리 보기엔 깡 깡 오케 옥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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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점프하는건가? 너 여기서 점프했지? 아 점프하는걸 보여줘야되는데? 여긴 다 싸우다 죽은사람들이고 아 나 무서운데? 왜냐면 여기서 죽으면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되거든 Blade Runner 나이스 됐다 그림자 파편 이구나 저쪽 넘어가기전에 여기 한번만 살피우고 갈게요 물 빠지면 여기 한번더 와야되겠네 물이 빠지는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느낌으로 보면 물 빠질 것 같은데 왜냐면 저 날뛰는 몬스터가 있어서 뭔가 슬슬 보스 여기도 보스 있나? 하나 더 있나? 세 마린가 여기? 남자랑은 먹어야지 성공했으니 된 겁니다 뭐야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쇼컷인가? 뭐야 아 여기 거기구나 내가 저긴 어떻게 가지 했던 곳이 아 여기구나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왔네 오 여기 있다 한번 쉬자 이거 왜 여기 원래 있었나? 빨간의 아 진짜 말하자마자 나오네 뒤돌아있는 건가? 안 움직이나? 이리 와 너네 이리 와 안 돼 안 돼 좀만 걸어 나와 걸어 나와 걸어 나와 얼굴을 비쳐라 온다 온다 저 애랑 같이 싸울 순 없어 오 뭐야 여기 사다리 있네 오 좀만 더 앞으로 나와 좀만 더 나와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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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안 맞고 싸우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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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도 안 맞고 싸우기 어 뭐야 비슷하게 생긴 방패를 또 얻었네 아 아 얜 좀 다르구나 이거는 물리화염 오 이 옷이 좋긴 하네 물론 내가 들 순 없지만 응 애초에 방패를 안 쓰긴 하죠 나 지금 양손으로 안 들고 있구나 나 지금 양손으로 안 들고 있구나 어쩐지 괜찮아요 방패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방패 듣는 건 약한 겁니다 원래 맨손으로 싸워야지 아 맨손은 아니지만 방패 없이 싸워야지 방패로 막는다는 건 나약한 겁니다 아 피하면 되지 방패 방패 안 쓰면 피하면 되지 하나 막을 바에 피한다는 마인드 어 잘가라 오 깜짝 놀랐네 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어 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엉덩이 기쁨의 시간 아 엉덩이 기쁨의 시간이다 엉덩이 쏘는 거 웃기네 뒤에 뒤에라는 말이 없나 뒤라는 말이 없나 방향 이 앞 뒤 이렇게 있을 건데 엉덩이를 해놨네 엉덩이를 해놨네 앞 뒤 이런 것도 있을텐데 당당하게 엉덩이를 써놨네 엉덩이 유효하다 괜찮네 엉덩이 유효하다 괜찮네 엉덩이cas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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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 아파 그림자들은 확실히 다 죽이고 가는게 마음이 편하네 작은 돈이어도 많아가지고 이 너머 우 유효하다 여기다 오 길이구나 아 오케이 이 너머 기도 있다 축복 필요하다 뱀 불뱀 오 뭐야 이거 뱀마법인가? 오 아니 마법 이런거 보면 마법도 해보고 싶다 원래 마타이를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엘들링 마법으로도 한번 깨보고 싶어 마법이 좀 더 쉽다던데 이 회차 마법은 좀 그렇고 이 회차 마법은 좀 그렇고 이 회차 마법은 좀 그렇고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파야지 그냥 새로운 캐릭터를 파는게 나을지도 원래 가끔 유니크한 맛도 좀 느껴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 난간 없는 달이 싫은데 이런거 피해거짓 때도 너무 많이 당해서 1회차 마법이 노잼이라고? 그래요? 2회차가 할만해? 2회차는 마법으로 돌려봐 그러면 2회차는 마법으로 돌려봐 그러면 어 아 그래요? 근데 마법 하려면은 파밍을 진짜 더 해야되기는 해요 내가 마법 관련된거 거의 안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놓고 갈까? 오케이 신앙 25가 마지노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조언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법은 일단 남자다운게 아니야 그러니까 25 이상 올려도 되겠지 신앙보다는 근데 신앙이랑 신앙이랑 잠깐만 스탯이 뭐뭐 있지 그러니까 지력이랑 신앙이랑 차이가 뭐야 그냥 아이템 차이인가요? 마법 도구 중에 뭐지 갑옷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데 이 위인가 뭐 이렇게 피가 많아 이 너머 상 주의해라 이거 봐 빨간 애들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이 너머 슬픔 주의해라 어 아 놀래라 씨 아 박쥐구나 아 싫어 위에 날라다 있는 애들을 먼저 처리하는게 답인가 아 쟤 저기있다 한방이야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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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이 마술 신성이 기도 신성이 좀 더 센건가 보면은 마법 타입의 친구들 말고 아 내려올거 같은데 쟤 앞에서 대기하는데 저거 야야야야 너 나 떨어뜨리려 그러지 아 기도가 버프류가 많아요 아 기도가 버프류가 많아요 쟤 대기하고 있어 아 떨어질거 같은데 아 떨어질거 같은데 어 한방이니까 침착해 침착해 움직이지 않고 때리면 돼 길을 잘 봅시다 이쪽으로 가도 되네 이쪽으로 가도 되네 외나무 길이 제일 싫어 진짜 일자길 너무 싫어 쟤도 일로 올라오나 아 일로 못 가는구나 아 얘는 뭐지 여기는 뭐야 그냥 몬스터 잡는 덴가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가지 너 날 수 있잖아 일로 넘어와 날 수 있잖아 날고 있잖아 넘어와 아 이걸 이걸 안 넘어와 내려왔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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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는 몬스터보다 몬스터보다 점프가 더 무 점프가 더 무서워요 점프가 더 무서워 점프가 더 무서워 또 위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사다리 두번 클릭해가지고 두번 클릭해가지고 쟤 어차피 넘어와서 없지 오케이 아 이거 봐라 야 이거 야 야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안 맞을 자신이 없는데 어어 어어 살았다 어? 아 너무 싫어 얘네들 하나같이 진짜 야 너무 싫어 아 망했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실패할거로 어어 돈이다 좋아 좋아 아 아 다시 올라가야되는거니 설마 어 길 없니? 이거 아니잖아 아 쟤 안돼 길 없는거야? 아 안먹고 싶었는데 어차피 잡아야하는 놈이었네요 좋아 그렇다면 살짝 기둥뒤에 숨었다가 보이세요? 저 밑에 무수한 피가 저 밑에 거의 뭐 피로 물들었네 저기 하 아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돼 그게 문젠데 89,000? 89,000 괜찮았네 아니야 점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네 아 돌아가야되네 어 안돼 안돼 어 잠깐만 어 어 이건 뭐야 어 넌 뭐지? 궁금하니까 타봐야지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아 뭐야 뭐야 같은 길이잖아 아이 뭐야 숨죽여 아 저 녀석은 최대한 피해서 가야되는데 이해 안 느낄 수 있으려나 저 멀리서도 보였는데 아 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가 최선인데 잠깐만 아 아 포션을 못 먹어 아 하 하 사다리가 어디 있었어요? 하 사다리 사다리 그 기둥이 있었나요? 잠깐만 어디서 와야되냐 하 89,000? 89,000? 그래그래 여기서 아 박지 다시 가야되네 89,000? 와 저거 어떻게 잡지? 쟤를 끌어들이고 싶은데도 원거리 공격을 하는 애라 그 밑에 피가 많은 이유가 있네 박쥐야 와라 박쥐야 와라 단속 단속 사방에서 오는 애를 잘 봐야되는데 앞에 하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앞에는 잡아 쟤도 없애고 가는게 좋겠죠 가는 길을 괜히 거슬리기 때문에 날 봤으면 오렴 오라고? 그렇지 떨어졌다 오오 떨어졌는데? 그렇지 오 큰일날뻔했다 높이가 있으니까 안 올라오겠지? 높이가 있으니까 안 올라오겠지? 저걸 잡고 갈 수도 없고 저걸 잡을 수도 없고 저렇게 원거리 공격하니까 아 저걸 어떻게 해야되냐 됐다 아 됐어 됐어 이제 좀 편안해졌네요 저 박쥐만 날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 박쥐만 날 괴롭히지 않는다면 약간 옆으로 가 있을까? 이러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도 달려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야 백무빙 뭐야 백무빙 뭐야 백무빙 뭐야 어떻게 와야되지 여기서 사다리가 있다고요 아 여기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네 여기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네 어 뭐지 뭐지 어 이 너머 상 적 주의해라 저격수? 또 누가 있어? 어 없는데? 가는 길이 없어 아 이쪽이 아니라면 음 음 뭐 대각선 길 없나? 아 길은 저 내려가는 거 하나가 맞는 거 같은데 많이들 죽었네 대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네 어떻게 가는거지 어떻게 가는거지 그럼 다시 내려갈게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자 아 여긴 그냥 당해서 죽으셨군 오 잘했다? 뭘 잘해 뭘 잘했다는거지 아이템이 떨궈져있네 아 길을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여긴 아까 내가 개를 죽였던 곳이 아니고 음 저쪽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되나? 어딜까요? 어 어 어 어 저거 저거 뭐야 저게 뭐지? 저건 어떻게 먹는거지? 저 방은 뭐지? 대각선 점프는 못할거 같은데 여기 피도 없는거 보면은 점프 시도를 한 사람도 없어보이는데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제 될거 같기도 하고 쟤 쟤 쟤 왜 갑자기 난죽돼가는거야 뭐야 쟤 갑자기 왜 죽어? 뭐지? 갑자기 혼자서 낙사하는데? 달려서 넘어가는건가? 반대편으로 가야되나보네 저쪽에 가는길이 잠깐만 내가 저쪽에서 왔는데 저쪽이 맞나보다 저쪽으로 해서 여기나 저기나 가는길이 없는데 맞네 가는길이 없어 똑같애 이쪽에서 점프하나 저쪽에서 점프하나 대각선이라 뛰어내리기 관문 여기 아까 고개 아니야? 여긴 뭐야? 사다리가 있는데 아까 이쪽 내가 온 곳 아니던가요? 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를 내려가볼까? 여기서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갔던거 아닌가? 아닌가? 지금 길이 비슷해서 헷갈리네 일단 내려가봐 사다리가 있으니까 일단 아까 고개 아닌가? 오 다른 데네? 오 뭐야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었어 여기 박쥐가 있는데 잠깐만 일로와 오라고 저쪽으로 나가봐야되겠다 어쨌든 새로운 길은 맞아요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길은 맞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가는거지? 내려가는건데? 쇼컷인가? 쇼컷같은데? 이 너머 우주의해라 오! 문 열리는거 아니고 여긴 어디? 여긴 어디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오! 깊어 어디까지 가는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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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뭐지? 오! 뭐지? 오! 저기 그거도 있다 잠깐만요 저거 먹고 저거 그거다 분명히 파편이다 이거 이거 분명히 파편이다 그렇지 납치된 무녀들에게 자비를? 납치된 무녀? 아! 어머니여를 하는거에요? 저 어.. 아이고 내가 배운 어머니여를 저기다 쓰는거군요 일단 해볼게요 어머니여 어머니여 어떻게 하더라? 교체! 일단 교체해봐 어머니여가 뭐지?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실행!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여 이거 오오오오! 오! 그럼 이 약간 이런 동상 앞에선 다 어머니여를 외치면 되나요? 이 동상 몇개 있잖아 내가 황소같다고 했던데서도 어머니여 하면 되나? 아 여기만이에요 헉! 잠깐만 뭐야 여기 이 너머 귀여운 녀석 있다 아 일로 나가는게 아 이 반짝반짝하는게 다 꽃이구나 맞네 꽃 색깔이었네 처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지? 꽃인가? 그랬는데 진짜 꽃 색깔이었네 새로운 지역이 시작되는거라고 아 맞네 잠깐만 근데 저기 탐험 아직 덜한거 같으니까 여기 이따가 다시 오죠 뭔가 찝찝해요 다 돌아다닌거 아닌거 같애 찝찝해서 다시 돌아가야되겠어 아 축복있어요 일단 한번 찍고 가자 어 방금 지나가신 분 삼지창 뭐에요 저거? 저 포크 들고다니는데 저 포크 뭐야 아 저기있다 어 여기도 예쁘다 그림자를 우러르는 노대 앉았다 가면은 박쥐가 또 생길거 같으니까 빨간 녀석 또 생기는거 그 겸이니까 앉진 않겠어요 아 아까 그 교회의 아저씨 여기 누군가 떨어진 흔적이 있네 여기 누군가 떨어진 흔적이 있네 방금 들고 있는거 어머 너무 흉해 어머 얼굴 가까이서 처음 봤어 하 아 이빨이 두겹이었구나 이제 알았네 건치네 건치 틀리 같다 틀리 일단 여긴 안 열리고 뭐지? 뭐가 날 봤나? 아까 거기 다 안들리고 온거 맞죠? 찝찝하거든요 건치랑 틀린 느낌 다르다고? 아 물론 치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를 끼는 거겠지만 치아 배열 자체가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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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쟤 잡지 않았나? 너 어디서.. 아! 아 나 그거 했어? 아 아씨 아 그거 했네 아 쟤 또 저기 있네 여기서 확인해보자 저기 길 없는 거 아니야? 11만원이면 충분히 아까운 돈이라 아닌가? 길 없는건가? 나 왜 자꾸 저기 넘어가고 싶지? 아 혈기의 포크? 아 저 위에 가지 말자 가보고 싶은데 저 빨간색이랑 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 저 위에 가지 말자 그냥 가자 이쪽? 잠깐만 이쪽 길은 못 가는 건가? 요 뒤에는 맵이 없는 건가? 나무 엄청 많던데 오오 오오 보면은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저기 저기 뭔가 보스가 보스가 있을만한 장소 같거든요 저쪽?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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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나 아직 아 선생님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예 제발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아우 때리질 못하네 아이고 반박자 바로 나가면 시작이 없냐 11만원 정도야 이젠 아깝지도 않다 내가 저 녀석을 오늘 잡으려고 한 건 맞는데 라단만큼은 악명이 높다고?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뭔가 데미지가 너무 약해 다른 애들 때릴 때랑은 달라 느낌 혼자서 깰 수 있으려나 혼자서 깬 거 그 아이고 하마 거랑 던전에 있는 기사 몇 명 아 기사 한 명 빛의 기사인가 그 녀석 빼고 와 데미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데미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아닌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7... 790 들어가지 않았나? 헬로 헬로 아난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직 아직 혼자의 맛을 보지 않았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꺼낼거야 아 아 아 저도 패시브네 어우 야야야야야 구석은 좀 선생님 구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꼼수 쓰기 좋겠는데 아이고 위험할 때 여기 벽에 벽에 붙는 거야 아 그 선생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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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먹자 돈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아 저 잠깐만 안보여 아이고 아 뒷발차기 저 포션을 먹을 시간을 전혀 안 주시네요 죽었다 포션 먹을 시간을 전혀 안 주네 멧돼지가 좀 더 센 것 같네 오케이 아이고 벽이 단점이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아 너무 멍 그래도 쟤가 나랑 막 멀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주로기 타이밍이 멧돼지가 아니라 코끼리 아니야? 코끼리 아니야? 저런 거 저런 때 멧돼지야 한 마리는 깨야 할 텐데 네 타이밍이 그냥 아 얘 달려오는 건 방금 벽에 맞았네 아 아이고 아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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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저 돼지 아 돼지 저 살짝 늦게 내리 찍는 거 좀 빡치네 다른 거 때릴 때 보다 살짝 엇박으로 내리 찍네 엇박으로 내리 찍네 아 이거 영약을 처음에 들이받는 걸로 쓰면 안 되는데 달리는 걸로는 안 되는데 진짜 때맞춰 굴러야 하는 건가 아 뒷발에 걸려 어느 타이밍에 굴러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안 있어 멀어지면 안 돼 자꾸 적었어 무조건 칼 반대 아 근데 포션을 못 먹었다 이거 이거 죽어야겠다 어 이건 죽어야겠다 포션을 못 먹어 일단 칼 바깥쪽에 있으면은 칼 쓰는 데 바깥쪽에 있으면 돼지만 공격을 좀 하는 거 같으니까 약간 트리가드 때도 방패 쪽에서 공격하면 생각보다 쉽게 했는데 이거 혹시 토렌트 못 타나? 들어서 토렌트 못 타나? 못 타겠지? 어 아 다시 해 예전에 트리가드 말 타고 때리긴 했거든 아니 아 그럴 수가 어 뭐야 바깥에 나오기도 하네 아 0원이구나 어차피 돈이 없네 오케이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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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엎박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참 토렌트 타면 안 되나? 왜 10만원 날라갔네 웃지마 뭐가 웃겨 친구 외국인 친구 웃지마 얼마나 심각할 상황인데 하하가 뭐야 웃지마 그래.. 아니다 토렌트 타보고 싶은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선생님 근데 저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나 보다 아.. 토렌트는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다시 할까 그냥? 다시 할게요 다시 트라이 해야 될 거 같네 그.. 옛날에 트리라도 한 것처럼 토렌트 사용해 볼라 했는데 방금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방금 들어와서 토렌트보다 빨라요 얘는 영체 써도 쉽게 깰 수는 없겠는데 영체가 쫓아다니더라고 아.. 아이씨 일어나 아 구르는 타이밍 다시 할게요 엇박이 엇박 나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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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으면은 얘도 어차피 여기 있을 테니까 아.. 아니야 영체 의외로 쓸모 있을 거 같은데 일단 내가 반피를 최대한 반피 깎아보는 걸 목표로 해봐야겠다 그래야 영체 써도 가능성이 아이씨 타이밍 와아 난 내가 나름 강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파밍해서? 아이씨 답이없네 아이고 아 위로 올린다 반피는 거념 3분의 1도 못하겠는데 아직 몇 번 안했어 벌써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하마에 자부심을 믿어라 아이고 어우 굴러 그렇지 아 뒤돌아서 때리네 아 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메르메스보단 아니 메스메르보단 나요 아 자꾸 메르메스라고 그러네 에르메스라고 계속 부르다보니 메스메르보단 나은 듯 저거는 와 잠깐만 저거 칼이랑 얼굴이랑 탁탁탁탁 이렇게 쓰네 봐봐 와 미친놈들 이게 때리는게 얼굴 칼순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 부르는 것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뒤로 부르기가 돼야 되는데 뒤로 안 부러지네 어 이거 어 피했다 아 아 물약 좀 먹자 이 새끼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línea 5 여자 의략 응 때리는게 진짜 극혐 이 무기가 과연 15, 18 이 뚱뚱한거 한번 껴봐 이것까지 한번 무거우려나? 괜찮네 아 근데 물리가 이렇게 낮은거 껴도 되나? 나 뚱땡이 들고 한번 해봐야겠어 차이가 크려나? 저 형 아직 10번도 안됐어요 다 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이것만 아 코스튬은 솔직히 마음에 안드는데 방어력 한번 높여봐야지 돼지가 되어보겠어 아 10초 넘었어 벌써? 내가 돼지가 한번 되어보겠다 아이고 아이고 큰 차이없어 보이는게 아 아 벽 좀 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두 대 맞았다 연속기가 지금 진짜 사기네 저 연속기가 모르겠어 데미지 맞는거 차이 있는거야 이거? 조금 덜 맞는거야? 물론 게이지 차이 잘 모르겠는데 수치는 높은걸로 쓰긴 했는데 안 무거운데 참격 참격 아 얘는 타격이 높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쟨 때리는 아니야 찌르는 것도 아는데 잠깐만 관통 관통이랑 아 보스는 3개 다 있나? 하긴 뭐 이거 있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나 다 먹었구나 패턴을 모르겠다 무기를 바꿀까? 아 아 아이씨 뭐 구르기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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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번 연속은 에이 아이씨 오우 쒢 두 번 연속은 좀 아니지 않나 기국 아 거리 안다는거 아 저게 진짜 다 방 내가 갖고 있는 무게장에선 이게 제일 세가지고 방패 사나이의 타이틀을 한번 버려볼까? 아니야 방패된다고 달라질거 같진 않아 난 다 이걸로 깼어 방패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영체를 한번 불러봐야되겠는데 혼자서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때리지를 못하겠어요 아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어 그래도 영체 세네 영체도 데미지 얼마 안나온다 아우 영체도 데미지 얼마 안나온다 손을 안줘서 영체이스도 깨기 쉽지 않은 해라 했으니까 일어나 오 이걸 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아 오 영채 금방 죽겠네 영채는 부를 줄 모르나? 아 비켜봐 영채 영채 나한테 방금 걸리지 않았어? 어 2패다 어 출혈 터졌다 오 출혈 데미지 비췄는데 오우 야씨 아이고 망했네 와 망했는데 영채가 먼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같이 살아 있어야 돼 출혈 데미지 터지면 꽤 들어가네 아 뭔가 무기가 별로인가? 아니 뭔가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 거 같아 느낌상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이게 치명타구나 이거 잠깐만 똑같은 아이템이네 얘 다 올리면 나쁘지 않으려나? 아 얘는 근데 출혈이 아니라서 어 근데 얘 사용하기 좀 빡셀 거 같은데 근력이라가지고 기량 무기가 기량은 없는 쪽인데 도끼 도끼 쓸만한 거 없나? 우와 이거 치명 110이다 근데 개 느릴 거 같아 공격할 때 하이랜드 엑스 이거 그건가? 그 그 병사들이 쓰던 그건가? 아이고 이거 내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둔기 둔기? 철태 철태 너무 하찮아 보이는데? 망치 근력 아이 기량 가족의 머리? 뭐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헬로 음 활 방패 쓸만한 옛날에는 내가 이 칼을 썼었거든요 제일 초창기에 칼 만들 때 내가 이거 썼었어 이 칼도 괜찮은 거 아니야? 다 올리면 38이네 출혈 38 확실히 느려 사냥개가 전회는 참 좋은데 쓰기가 힘드네 혈기의 팔이 뭐야? 어디있죠? 제가 갖고있나요? 제가 갖고있나요? 운 철도? 아 이건 지력이 있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얻으러 가야되요? 가까이 붙어서 싸우니까 피하는 거만 잘하면 되는데 피하는게 어렵네 저런 애들이 마법지팡이로 싸울때가 좀 편한데 멀리 도망가거나 이건만 한게 없구나 도피하고 싶지만 도피할만한 아이템이 없네 도피하고 싶지만 한번 부딪히자 그냥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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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에이 아잇 뭐야 방금 이게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혈기의 팔? 어딨어요? 써보고 싶어 아이템 혈기의 팔 뭔가 있어보이는 이름이야 어디에 있죠? 뭔가 간지나는 이름이야 어디에 있는 진공입니까? 뭔가 들어본거 같은데 위치가 기억이 안나요 아 축복을 또 뚫어야돼? 어디 위치해서 가는 그니까 어느쯤에 있는거에요 그러면 세갈래길은 또 어디야 정문 앞에 십자 정문 앞에 십자 벨라탑 벨라탑 아 이거 가도의 십자 여기요? 여기에서 그림자성 정문 음 잠깐만 여기요? 성체정면? 아 여기 세갈래 낀 음 여기에서 제가 칼을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이 친구가 좀 느린 감이 있어서 확실히 걔도 느린진 잘 모르겠지만 쓰고 싶네 문쪽으로 오케 문쪽으로 가요 옷이 되게 사무라이 옷 같다 저 배불뚝이 옷 문 들어가자마자 여기? 아 여기 지나서 저기? 저 문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 문 들어가서 왼쪽 저 문 들어가서 왼쪽 저 문 들어가서 왼쪽 되게 하늘이 그 화성에서 본 하늘 뭐 금성에서 본 하늘 뭐 그런 느낌 여기 먼저 와도 됐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계단 아래에서 왼쪽 뭐 아 뭐야 저기요? 여기 말하는 거구나 뭐 아이템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쓰다가 영 별로면 또 안 쓰는 거지 뭐 수집해도 수집해 놓으면 뭐 아이고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여기 축복이 있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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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저 안에요? 어우 저기 되게 큰데? 지금 새로운 아이템 얻으려고 왔어요 새로운 무기를 좀 써볼까 해서 저 안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면 된다고요? 이쪽이 아니고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야돼? 설마 저 친구 막 히든 보스 급인가요? 설마 저 친구 막 히든 보스 급인가요? 뭐냐 그냥 몬스터야? 너넨 아니할 테고 내 놓아라 그 아이템이 뭔지 내 놓아라 아 이쪽이네 아 저거야 저 삼지창 같은 저건가요 기아이면 빨리 얹는게 좋겠지 너랑 오래 싸울 생각 없다 뭐야 아 센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안주는데 얘 아닌가 뭐야 다른 애에요? 아 얘 아니에요 아 쟤네 원래 무기가 저건가 아닌데 기다려봐 물방울 어딨지? 어디서 찾아야되지? 그러게요 영체도 놀랐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여기가 아니네 아이템 떨궜다고? 근데 안 먹어지는데요 먹었어요? 먹었나요? 아이템 안 먹지 않았어요? 안 먹고 지났 안 먹고 갔다 뭐 어딨는데 아 아이템 어디 저거? 아이템이 있다고? 아이템이 있다고? 아 뭐야 아 아 뭐 확률로 나오는 애에요? 확률로 나오는 거야? 그냥 다 주는게 아니라요? 아 아 확률로 주는 거구나 나는 확정인 줄 알았네 다시 잡으면 되죠 뭐 근데 무기가 저 삼지창같이 생긴거 맞나요? 그니까 저 삼지창같이 생긴건 아닌데 준다는 거죠? 역시 깜짝이야 이렇게 생긴 애들 다 잡으면 된다 이거지? 몽둥이? 아 맞다 둔기라 그랬지? 둔기가 좋다 그랬지?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잡으면 되나요? 아닌데 이 안에 있는 애들 잡으라며 아 저기 엄청 많네 아 저거구나 저 저 저 마법사 들고 있는 저거 아니야? 뭘 먹고 있니?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쟤 그냥 마법사인가? 학살 학살 대학살 근데 어쩌 이 많은 애들 중에 아이템을 주는 애가 아무도 없니? 아 뭐야 이건 또? 이거야? 외부신의 전승 이것도 뭐야? 저건 또 뭐죠? 신비를 높인다 신비를 높인다 탈리스만이구나 탈리스만이구나 저 아이템 오! 파란 빛깔이 예사롭지 않은걸 나왔다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나왔다 몽둥이 아 때리는건 좀 늦을거 같은데 몽둥이 이거요? 특태형? 아 근데 능력치가 안되네 저에 아 뭐야 근력 아이템이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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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하하 뭐야 근력 아이템이었잖아 나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었네 아니 애초에 의미가 없었네 세게 쎄거 같은데 뭐야 난 기력 아이템인줄 알았네 추천하길래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아까 어디였지? 아 여기였구나 하하 하하 아니 추천하길래 나는 나한테 쓸 내가 쓸 수 있는 아이템인줄 알았지 저는 바꾸진 않을거라 어딨어 우리 사냥개 어딨어 스탯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역수검이 역수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쓰던데요 하는 아이템 어 갔다온 사이에 뭔가 칼날이 더 녹슨거 같은건 기분 탓인가? 칼이 왜 더 녹슨거 같지? 아니요 해보죠 아니요 해보죠 아니 왜 왜 뒤지몰해 아니 부르는거 있잖아 왜 아니 왜 갑자기 뒤지몰 호주머니를 아 아 아 아 여기 뒤적뒤적해 아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그냥 사발 40명 그래도 나오는 편인데 같이 싸우면 괜찮은데 내가 살질 못하네 침착하게 싸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영체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역수검은 그게 얼마야? 출혈이 얼마예요? 출혈을 발라야 되잖아 얘는 출혈을 발라야 되잖아 잠깐 피변질이 뭐야 근데? 피변질은 나한테 없지 않아요? 근데? 피변질이 뭐야 애초에? 피변질이 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전쇄인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아니에요? 피변질은? 애초에 경대검 쓸 때도 피변질 얘기가 있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참력, 할복, 칼날 피변질이라는 게 이곳을 하는 거야? 일격을 선택하라고요? 일격이 어딨지? 일격이 어딨어? 역수검에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난격 난격? 잠깐만 일격이 어딨는데? 아 상지네 10m 아 뭐 이렇게 뜨네 마력, 화염, 벼락 아 이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야? 아 10m 네 아 죄송해요 아 여기 있구나 사각에서 일격? 이건가?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피를 하라는 거예요? 57? 아 57이면은 사냥개보다는 조금 더 좋은데 강화는 하면 될 거예요 나 강화 아이템은 많이 있어 강화 좀 하러 가볼까요? 아 나 그 전기도 써봐야 되는데 쓸만한 데가 없네 구르기 평타가 양손으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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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는 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거 아 이쪽이 안 돼 제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디야? 아 저 반대편이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이고 아 돈 잠깐만 돈이었구나 아우 갑자기 어지럽네 어디 갔지? 돈이 다 어디 갔어? 아까 어디 갔어? 나 그 애들 죽인 곳 아 거기서 죽었구나 아 맞네 아 노장 앞에서 죽었지 저는 기억을 쉽게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병이 있어서 일단 같은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 같은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 그새 또 까먹었네요 역수거 단속 1짜리 3개 필요하네 단속 1 있던가 단속 1짜리 방울이 있겠지 난 단속 상인도 안 해놨어 진짜 아 진짜 단속 상인이 어떻게 일리가 없냐 3,4 6 3,4 7,8 이렇게 있네 6은 없고 1,2가 없네 잠깐만 1,2 상인부터 찾아와 야 1,2 어디야 1,2,3 이거 얻어야 돼 잠깐만 방울 많이 안 하고 그 거인한테서 다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단속 상인 방울이 어디지 얘는 금방일 거예요 아 어딘지 찾았다 금방일 거 같애 여기를 가야돼 오고 여기를 가야돼 야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 오늘은 사실 보스보단 내실 위주로 하기로 했으니까 보스는 조금 천천히 아 노장 딱 잡을만 했는데 안녕 여기 오랜만에 있네 여행이가 여기고 2위로 올라가야 되네 앞으로 쭉 내려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갈만한 거리는 아닌 거 같은데 단속 파밍조차 안 해놨다니 실망이군 아 그건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녀석이 너무 강인해 보여서 못 들어가던 거 거긴가? 그때 다음에 다시 오겠다 하고 안 갔던데 거긴가? 이 밑엔데? 이 밑엔데? 이 밑엔데? 이 밑엔데? 그러면 어 물 있는데부터 뛰어와야 되네 와 잠깐만 어디가 더 가까울까? 여기가 더 가깝겠다 여기가 더 가깝겠다 방금 찾았어요 방금 찾았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데 있거든요 금방 잡을 겁니다 애초에 이쪽으로 쭉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야 이렇게 가서 이쪽 절벽 타고 가면 되겠다 누가 보면 엘들링 아직 DLC 안하는 줄 알겠네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것만 빼면 아니 아직도 단서 방울을 안 구했다고 없는 걸로 봐선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무슨 절벽 벽 쪽이 아니라 더 위쪽에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뭐지 그림으로만 보면 절벽 한가운데에 빵꾸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이쪽인데 땡 뉴비뉴비 엘들링 뉴비임 엘들링 뉴비에 용이해 이쪽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애들 다 약할 겁니다 아 내가 레벨 몇인데 용인가 보다 그때 이렇게 생긴 데에 나오는 애들은 다 용이었는데 드래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애들 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근데 아이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없군 오오 지나갈게요 오 오 오 15원 오 뭐야 뭐지 어째서 한방코치 아닌거야 근데 지금 이게 1,2만 얻는건데 내가 3,4도 얻어야 되는데 1,2도 나중에 필요할거 같으니까 그래도 미리 얻어놓는게 낫겠죠 여긴 3,4 아니에요? 아 1,2 아니에요? 내가 찾은거 지금 1,2인데 음 돌아갈까? 아니네 돌아가기가 안되네 3,4도 없어요 왜냐 아우 여기가 아니구만 여기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야 방금 3,4도 없지 않았어요? 아 아야 엉덩이에 화살이 내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 화살이 나 너랑 같이 안갈거야 아야 어머머 나 너랑 같이 안갈거야 뭐야 뭐야 찾았다 혹시 모르니까 빨리 끝내자 뭐야 어머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어 어 뭐야 쉽구만 방울 주세요 3,4를 내가 안했던거 같은데 아니네 3,4는 했네 방금 사이 있었나? 아 아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반대쪽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 청년 치매 있는거 아닐까 게임하다보면 좀 많이 까먹어 하 의심해야 할 정도로 3,4가 없었나? 1,2,3 아 1,2는 나중을 위해 그냥 후딱 갔다왔어요 어 여기 아냐 이런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단속 1을 사야되는데 3을 샀구나 아 단속 1,3개 아 단속 1,3개 뭘 산거야 지금 단속 1을 3개 사야지 단속 3짜리를 사버렸네 저거 단속 아이고 단속 다 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방금 저거 보니까 133개 이렇게 돼있던데 저거 다 쓰면 이제 알아서 구해야하는건가? 무한수급 아닌가 아 133개 까지 살 수 있다는건가 한번에 단속 2,6개 6개 풀강의 느낌을 보고싶다 6개 아 아 내 룬으로 아 그런거구나 방금 몇개였죠? 6개인가요? 방금 단속이 몇개 필요했죠? 6개인가요? 대화하다가 또 까먹었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네 아이고 내가 끼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문화하던 18, 19, 20, 21, 22, 23, 단속 8, 4개. 돈 되겠다. 단속 8, 4개. 아우 왔다 갔다. 단속 8. 아 3개까지 밖에 5, 4? 잠깐만. 하나 덮게. 오케이. 오케이. 아 6개. 6개 살 돈이 안되네? 잠깐만. 제일 작은 게 15,000짜리.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구만. 돈은 또 나중에 착실히 모아지니까. 10만원 이하는 아까워하면 안 돼. 솔직히 10만원 이하는 금방 모아. 4개 맞죠? 방금. 방금 6개인가? 6개인지 4개인지. 6개. 6개? 전액이 4개였잖아. 6개. 이거 다 올리고 싸워볼게요. 1,100원이면. 1,100원이면. 죽겠어 그냥. 10,100원이면. 다 올리고 싸움. 4개에서 시작합니다. 나이 싸움. 오른손 무기. 5,100원이면. 양손으로 깰 수 있다. 5,100원이면. 이렇게. 이렇게. 5,100원이면. 2,100원이면. 아까 어떻게 썼지? 여기도 하나 배치하면 되나? 아닌데? 양손으로 잡기가 왜 안되지? 아 여기는 안되는건가? 잠깐만 여기라서 그런가? 나가자 여기라서 그런거일수도 있어 좀 시도 몇번 하고 됐다 이게 이런거고?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스테미너를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죠 아이고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싸대기를 그냥 때려내려 한번 써보자 손에 어 때릴 각이 안 보이는데 때릴 각이 안 보이는데 얘는 방금 쓴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걸 먹고 불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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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너무 많이 맞는다 아이고 아이고 추려 터졌다 야 좀 때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때리고 싶은데 가까이를 못 가네 이거 영체 부르려면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이걸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포션 먹었어요 이거 혼자서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혼자서 하고 싶어 아 왜 왜 영체를 쓰게 만들어 놓은 걸까 혼자 사기 이렇게 힘드네 고수들 빼고는 혼자 사기 너무 힘들어 진짜 나도 혼자서 하고 싶은데 영체부씨 내가 내가 고수가 아니라서 혼자 하고 싶어도 혼자가 못해 혼자를 못해 혼자를 못해 혼자가 혼자서 못해 혼자이고 싶다 아니 왜 들어올 때 자꾸 아니 얘는 왜 들어올 때 자꾸 주머니에 뭐 아니 이거 버그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버그야 뭔데 한방에 죽어 계속 달려 들어오자마자 하면 이건 버그 아닐까 말이 안 돼 아 아 꼈어 꼈어 또 아 진짜 미치겠네 들어오자마자 부르는게 안 된다고 똑같이 보자 이거 똑같이 보자 전회를 못쓰겠다 아 전회를 못쓰겠어 아 전회를 못쓰겠어 전회를 못쓰겠어 아 수술 반피상으로 깎기가 드럽게끔 드럽게끔 나만 안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가능성이 있어요 무기 17시간? 겁주지마 겁주지마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에 타이밍을 모르겠어 아 미안하다 방금 내꺼 맞은 거 아니야? 용체 아닌가? 내꺼 맞은 것 같지? 나만 안 죽으면 되는데 너무 영체한테 맡기면 후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쟤도 죽으니까 안 죽 recognizes 저기 뭐하고? 너무 Form자리 너무 한참을 안 죽어 여기에서 흐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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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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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왜 내가 마무리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 그래도 어 뭐야 나 잡았어요 뭐야 어 뭐야 잡았어 뭐야 뭐야 혼자서 괴로워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나 혼자 괴로워하는 사이에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야 오오와 와 와 됐다 와 나 죽고나서 화면을 안봤어요 아 나 죽은거 너무 아까워서 아직도 손 떨리던데 지금 뭐야 뭐야 어 나 돈 어딨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왜요 아니 뭐야 이런게 어딨어 돈은 줘야지 어 돈 표시는 있는데 잠깐만 아 저거 근데 내가 죽은거잖아 어 잠깐만 돈 표시가 있는데 어디지 돈을 안 줄 리가 없어 아 여깄다 여깄다 그래 안 줄 리가 없어 아 그치 그치 안 줄 리가 없어 하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아 다행이다 하 오우 다행이다 아 아쉽다 내가 안 죽고 잡고 싶었는데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우리 영채채님이 또 죽은거 안타까워하는거 보시고 내 리액션 보시고 또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또 잡아주셨네 얼마 얼마지 레벨이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어 이거 된다 스테미너를 올립시다 아 아 아 너무 쉽네 아 여러분 아 너무 쉽게 끝냈는데요 이거 아 아 참 이거 보세요 이거 본체가 강하니까 이렇게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깼네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못 봤어 어떻게 생겼니 어디서 보니 어디서 보니 이거 어디서 보니 이거 아 여깄다 음 방금 추억 뭐야 멧돼지 탄자의 추억 멧돼지 탄자의 추억 멧돼지 탄자의 추억 멧돼지 탄자의 추억 아 이렇게 생겼구나 렌스요 렌스요 렌스 극혐이에요 제가 쓴 무기 얻는다는 거잖아요 전 렌스 별로 안좋아합니다 오 이거 아이템 이 칼 좋네 이 칼 좋네 일단 출혈이 내가 갖고 있는 사냥개보다 높아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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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보세요 보세요 어디 이거 봐 남자라면 말이지 싼아이라면 방패 없이 싸워야 하는 거야 방패 없이 싼아이라면 어우 눈부셔 뭐지 여기 어 뭐야 여기 뭐하는 데야 그림자 나무의 성대 여기서 뼛조각 떨어지는데 슉슉 안 떨어지나 하나인가 보다 싼아이라면 남자답게 싼아이라면 어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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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다섯개 다섯개인가 다섯개인가 어 이게 뭐야 대박 개 많이 줘 아마도 배설물 여기 뭐하는 데지 마지막에 막 불 피워지는 곳인가 야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런거치고 맵이 너무 넓은데 여기 뭐 더 없나 사무라이 같지 않아 하하하 이제 처음에 중세기사였는데 지금 느낌이 굉장히 사무라이처럼 됐어 칼 하나 바꿨다고 여러분 칼이 좋은거 보셨죠 칼이 좋은거 보셨죠 혹시라도 지금 엘들링하다가 막히시는 분이 있다면 하하하 이너머 기쁨 유효하다 다들 많이 힘들게 잡았나보네 이 아이고 주인이 기량이 높으니까 어 영체도 기량이 높아서 그런가 딜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이러면 2강까지 되네요 13 그래도 기왕이면은 18강 때려서 라단 시도하고 싶은데 이제 일로 가면 되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왜 뼛가루를 부를 수가 있지 항상 의심해야 돼 뼛가루를 부를 수 있다는건 아 맞다 유적부터 갈까요? 지도도 얻었겠다 가볼까? 네 치트키라는게 있어요 저 만 만 만사천얼만가? 맞나요? 만얼만데 어디로 가야될까? 지도는 얻었는데 저 가운데로 가야되나? 네 만사천얼마일걸요 아마 사실 다른 방송 까지 안 보신다면 치트키 포기하시고 트위치에서 보셔도 됩니다 아 트위치 광고가 더 불편하려나? 모르겠네 아니요 트위치 구독 안돼요 아니요 트위치 구독 안돼요 광고가 다르잖아 일단 여기는 30분마다 한번씩 나오는데 트위치는 아니잖아 맞잖아요 트위치는 트위치는 지금 트위치는 켜져있으니까 트위치는 광고가 언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0분마다는 아니거든 대신에 화질을 좀 포기해야 되긴 하지만 어떻게 여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 종을 울린다 땡 아 부는거네 나팔 같은건가 붉은 종자의 탈리스만 오 이거 뭐야 붉은 물방울의 성.. 성배병의 회복량을 높인다? 잠깐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 아씨 안전한 데로 가야되겠는데? 오나? 잠깐만요 안전한 데로 갈게 안전한 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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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데 가서 오노노노노노 아 이거 보면은 그러면 차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네 아까 그 아저씨 있던 곳 온실 온실 모양 여기 있다 하 참 트위치 프라임 하면 그래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아 그것도 그러네요 생각을 안해봤는데 써보고 별로면 뭐 저녁은 정말 멋있네요 너의 희망이 밝힌다 이제 이것은 너희가 어 두번째 장 사랑스러운 별가루 뼛가루로 봤다 사랑스러운 별가루 아 이 분 마술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번에 유적은 어디일까요 두번째 장 어 이거 여기네 그 못가던 거기 쪽이네 오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긴데 아닌가 동그란 아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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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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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열었던데요 잠깐만 아 여기네 아 그러네요 여기네 여기 여긴가 요 이 위에 여긴가 여기 다리가 있고 이따 가볼게요 아 어려운 거 맞죠 노장 아 너무 잘못 깬 것 같아서 찜찜해요 깨긴 깼지만 잘못 깬 것 같은 느낌 근데 예전에는 내가 먼저 죽고 영체가 죽였어도 깬 걸로 인정 안 해주더니 어 이번엔 인정을 해주네요 어 잠깐만 어 선생님 잠시만 우리 트리가드 선생님 두마리인가 어 아니 쉽게 깨도 좀 찜찜해서 뭔가 그거 같잖아 약간 약간 날로 먹는 날로 먹으라고 영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서 와 트리가드 오랜만이다 여기 두마리나 있네 잠깐만 아 트리가드 사냥개로 깨야 되는데 잠깐만 이건 내려야 돼 어 아야 오 야 회복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두 마리 오로 끌리면 안 되거든 아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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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2 2 2 2 2 2 3 아 이제 이 정도는 쉽지 마리카의 축복? 이건 또 뭘까요? 잠깐 볼까? 이지 이지 어 트리가드는 이제 쉽습니다 근데 쟤는 방패라서 또 다를지 몰라요 아 아 완전 좋은건데 아 배경이 너무 예쁘네 일단 하나 먹을까 이걸 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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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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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써보고 싶은데 이거 아 야 내 너무 옆이다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어우 방패가 좀 더 세긴 해요 미끄러져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미끄러져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션 먹을라 했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까비 괜찮아 괜찮아 까비 까비 어차피 한 마리 잡았잖아 그쵸? 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지 오히려 좋아 포션 잔뜩 있어서 오히려 좋아 친근해 트리가드 정도는 친근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가까이 와봐 아 미리 굴러줬다 아! 언니 이게 무슨 아 너무 빨리 뛰었다 너 둘이 먹어 야 이거 절벽으로 떨어져요 나이스 근데 물량 너무 많이 썼네 쉽게 잡은거 치곤 물량을 많이 썼네 오 11만원? 나이스 좋은 아이템 주네요 완전 풀로 주네 풀 좋아좋아 이거 무기 좋다 빨라서 좋은데 그게 있어요 이런 빠른 공속을 추구하는 검들은 방심을 많이 해 방심을 하기 쉬워 대검은 대검은 한 대 때리고 각 받다가 한 대 때리고 각 받다가 이런거 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촥촥 이렇게 때리잖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방심할 수가 있어 잘 안쓰는 이유 조금이라도 욕심부리면 큰일나거든 가기 전에 위쪽을 먼저 가봐야되겠는데 길이 아까 트리라드가 나온 데가 여기지? 아 일로 올라가야되 옆길 먼저 가지 저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데 살면 알피지 못하는 치수인데 이렇게 잘하시는 하윤님 모습보면 겁나 신기해요 아니 나는 게임을 엄청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스타일이 그냥 그래 오 여기 너무 예쁘다 무녀의 마을 차라리 한쪽만 좀 편향됐으면 좋겠거든 오 뭐지? 아이템 작은 황금나무? 이게 뭐야? 노래가 갑자기 바뀌었어 아 기도하는 기도 기도인가? 아 여깄네 아 주위 아군의 HP를 지속적으로 회복한다 회복 마법 아이템이네요 기도 개인적으로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방송각으로는 재미있을 순 있어 방송각으로는 재미있을 순 있어 근데 난 내 자신이 화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방송각은 좋을 수 있겠지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천재 느낌이 그런거 아닐까 이건 뭐야 신성경감률 아 방패 오 이것도 탈리스만이네 상위권이라고요? 아니에요 약간 중하야 중하 전 중하라고 생각해요 중상까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있어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엘들링하면서 운이 좋았던 순간이 좀 많아서 영체 쓰고도 못 잡은 사람이 많다고요? 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못 잡은게 아니라 스탯이 괜찮았기 때문이야 이건 노장같은 경우는 스탯이 괜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영체한테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스탯이 이쪽에 뭐 없네 안녕 기랑캐 왜 다 근력캐 하냐고 어? 어? 왜 다 근력캐릭터에서 고통받냔 말이야 기량캐 하라고 뭐 없네? 겉멋 좀 부려보려고 기량 열심히 올렸더니 이런 횡재가 아래로 가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돈이요? 지금 11만원인가 1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13만원이네 13만원이 오르려면 아직 멀었어요 돈이 많아요 자 기억해요 돈이 많아요 10만원 넘으면 일단 돈이 많아요 잊지 않아 돈이 많아요 돈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머 얘네 다 자네 왜지 무서워 오 너무 많아 여기도 손가락 유적이네 어디까지 가야 돼 아 다 손가락이구나 일단 뭐 주워야 하는 아이템은 유적지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가자 아 깜짝이야 이곳 무녀의 마을은 마리카의 고향인데 보니 마을 항아리 도공들이 무녀들을 납치해서 항아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마을을 떠났다 오 감사합니다 막간에 TMI 아 저쪽인가 봐 무녀들을 납치해서 어 싸워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지금 여기 우리 물방울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칩시 입하니까 잠시만 항아리 안에 고 아 깜짝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 아 깜짝 놀래라 갑작스럽게 도네이션이 어우 놀래라 어서오세요 이거 뭐지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아 또 너야? 화산에서 거기서 만났던 애네 야 얘는 좀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사거리가 짧아서 잠깐만 얘 머리 때려야 하거든요 얘 머리 때려야 하거든요 내 기억엔 머리 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머지는 데미지가 안 돌아가서 아 아 아 아 아니 전작 이거 영체 불러야 되겠다 아 영체 채씨 내 기억에는 맞는 거 같아 그 머리 때려야 하는 걸로 기억해 그 머리 때려야 하는 걸로 기억해 몸뚱아리는 딱딱해서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 너나 나나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자 영채채씨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야 안보여 바닥이 안보여 바닥이 안보여 아 포션 먹으려고 포션 먹으려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냥 죽어버렸네 어디있지? 가까이 가면 나올거 같으니까 아 아 불렀는데 아 아 오 꼬리 긴거 봐 아 아 아 아 두 개 먹어 그냥 어어 아 이걸 들어가네 들이받치려고 들어가네 이거 좀 오래걸리겠는데 아 사골이 짧아 아우 너무 멀어지면 안될거 같아 아이고 이거 봐 연속공격 때문에 선임력이니까 그걸 감안해야 돼 공격이 아 우리 영체체 죽을거 같애 안돼 어 잠깐잠깐 안돼 할수있어 할수있어 하아 하아 한 대만! 됐다. 나이스. 이건 내가 깼다. 우리 영체는 죽었으니까. 어, 이거 뭐야? 마법인가 보네? 마법 주문이다. 인력탄. 이거 그건가? 그 아까... 아, 아까 그거네. 노장이 쓰던 거. 노장이 쓰던 마법인가 보다. 어? 근데 유적이랑은 상관없는 건가? 그런가 본데? 어쨌든! 정하윤 우승! 좋아, 좋아. 근력이 싸우기는 쉬운데, 기량도 나쁘지 않네요. 저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네. 전 아직도 근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량 몰빵 캐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근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0만원인데... 아, 하나 올리고 가자. 8만원? 뭔가 스태미너도... 괜찮은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근력이 좋아요. 무기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여기서는 대빵이라서... 기술보단... 힘이야, 힘. 무기 자체가, 근력 무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오, 이게 뭐야? 어디지? 오, 뭔가 폐가 썩을 것 같아. 저쪽인가? 기량 무기요? 별로 없다고요? 디트요? 아, 망치? 그래요. 망치 들고 싶으면 근력 올리세요. 아우, 마이. 아, 살려줘. 아우, 핑크색이 더 징그러워. 검은색보다. 오, 근데 저렇게 멀리 있는데, 멀리서 공격을 하는 거야? 아나이씨. 장난하나. 아우. 우와, 저렇게 멀리서 공격을 해.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약간 개찌렁이 같다. 아까 그건 거머리 같았는데, 이건 핑크색이라 그런가? 개찌렁이 같아. 약간 끈벌레. 끈벌레라고... 민물인가? 뭐, 강에 사는 이상한... 징그러운 놈들이 있는데, 좀 닮았네요. 아, 잠깐만. 아, 지도를 못 보네. 뭐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푸른 종자의 탈리스마. 아, 이거는 그거네. MP. 암피. 암피. 마나. 올려주는 거. 마력 빨리 차는 거. 이 비석 뒤에는 뭐 없겠죠? 나갈 순 없겠지, 애초에? 멀리서 보자. 나갈 틈이... 없어보이네. 그냥 가자. 오, 맞네. 두번째 유저. 두번째 갔다 왔어요. 어머니 세번째 볼까요 어딘지 반대로 갈걸 저건 어디지? 여기라고요? 그러네 여기 모양이네 똑같은 손가락 아닌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이세교에 관해 네 어? 미켈라에 관해? 설명 다 해주네? 미켈라에 관하여? 음? 또 나오네? 아! 이거 특별한거 없는데? 여기에 유족이 있나? 음! 이동을 한 번 하면 되는 거군요. 여기에 막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로보트가 이렇게 변신하려고 땅 뚫고 올라오듯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지? 막 교회 잡을 듯이 막 이렇게 어? 자리에 안 계신다. 자리를 비우고 갔어. 내가 앉으면 되나? 뭐야? 의자 밑에. 오! 비밀의 문! 오! 나이스! 오! 지하 비밀의 유적이다. 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지? 어? 아마도 보스? 손가락 유아하다. 구멍? 구멍으로 뛰어야 하나? 이 너머에 2인이 있다? 강족이 있다. 싸우나 보다. 아, 보스이네. 손가락 있으라. 손가락 고개물인가? 아, 손가락. 어! 아! 아! 너구나. 강족이야? 강족 맞아? 내가 좀 더 빠르다야. 뭐야? 밤의 손톱. 또 있을 것 같아. 잔챙이 있다. 문어 있다? 문어? 아, 역시 저긴가? 연인인 것 같지? 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귀중한 아이템. 손가락일 줄이야. 아, 설마 귀중한 아이템 손가락? 아니겠지? 앞에, 오? 오른쪽? 아, 보스 맞나보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맞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아, 손가락. 오, 아. 손가락 추동자의 제작서. 오, 아, 이건. 오,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오, 아, 아. 음... 뭐가 나오는 거지? 뒷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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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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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뭐야? 진짜 손가락이네? 가자 셀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붙어서 싸워요 아 그거 생각난다 쎄네 쎄네요 쎄네요 나 이거 다른 사람들 잡는 거 못 봤어 필수 보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니까 이게 무슨 어머니야 히든 보스에요? 작정하고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면 민달팽이야 이 너무 민달팽이 있다 뭐야 좀 닮은 거 같긴 하지만 일단 이 피로 한번 가볼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 약간 존벌레 같기도 하고 오우 좋아 출혈 아이고 아이고 와 고마워 오우 저게 출혈 너무 좋다 뭐야 저게 이 독s make 우리 영체가 잡겠는데 죽는다 죽는다 이거 죽는다 아 포션을 먹어야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내가 포션을 먹어야 돼 내가 포션을 먹어야 되는데 죽는다만 얘기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네 어이가 없네 방금 너무 웃겼다 내가 봐도 너무 웃겼다 나도 보고 있는 사람인 줄 시청자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고 있네 아 너무 웃기네 지금 어머 아 깜짝이야 지금 손이랑 머리랑 따로 노는 기분이네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어 근데 얼굴이 좀 생긴게 좀 그리네 피부 질감 느낌이 조금 없앤 likely 너무 웃긴다 방송은 지금 와우 아까 저거 쓴 거였구나 일단 풀로 채우자 아이고 아 또 써 아 와우 저게 뭐야 와우 우리 영체 죽었어 뭔데 아 밑에도 쏘는 거구나 아깝다 아까 잡을 수 있었는데 죽는다만 외치지 않았어도 죽는다만 세 번 외치지 않았어도 잡았는데 범위들 쓰기 전에 빨리 잡아야겠네요 간보면 안되겠다 아야 씨 이 자식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때려야 되는데 어그로 분산 아 또 쓰네 이거 아 잠깐만 아니네 아 저거 그거구나 아아아아아아아 어 너무 멀다 야 너무 멀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아씨 으억 아 걸렸다 안 돼 제발 제발 아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가까이 붙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돈 개많이 준다 돈을 잃어버린게 아깝지 않을만큼 돈 진짜 많이 주네 뭔가 많이 안 어려운거 같았는데 뭐 돈이 꽤 많이 주는구나 개꿀인데 4만원 4만원 3.. 3만 2천원 정도 잃어버린거 잃어버린거 아깝다구요? 아이 시간을 따지면 뭐 시간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건데 있어 교회 아 이게 망치를 주는건가요?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닌 망치가 여기서 나오는건가요? 그 망치는 이게 아닌가? 그 돌망치 들고 다니신 분들 많던데 아 뭐야 아 오 어디에 이 자식이 한대도 못 때리겠지 오 뭐야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붙어야돼 무조건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걔 말고 걔 말고 어 어 얘 얘 얘 어그로 갑자기 절로 갔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유미르의 방울 지팡이 모자 옷 어찌보면 좀 잔인하네요 죽인것도 모자라서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코스튬을 바꾸기에는 나도 이쁜거 쓰고 싶은데 사자머리만큼 괜찮은게 없어서 안그러면 계속 라단쓰고 있어야되서 아니 이거만큼 좋은거 없어요 지금 저도 흉한건 아는데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지 저도 마음에 안들어요 좀 더 예쁘게 입고 싶은데 언데드같잖아 나도 마음에 안들어요 생긴건 언데드같아가지고 나도 싫은데 생긴거만 보면 그거 닮았어 약간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그 그 강철에서 교도소 들어갔을때 있잖아요 처음에 그 글라튼이 만나던 그 장소에 그 살인자 있잖아 영혼 가둬놓은 살인자 느낌 나지 않아? 시칼드네 어 시칼살인마 느낌 나지 않아? 아니 나도 웬만하면 투구를 가려주고 싶은데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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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비율이 안맞잖아 비율이 안맞잖아 비율이 안맞잖아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비율이 안맞아 기둥뒤에 사람이 있다고요 어디 아니 이거 성능 되게 좋아요 이 옷 살찐장부님이랑 사람이 어딨어? 없는데 사람 어디에 있죠? 입구에 있나요? 입구에 있나요? 저쪽인가? 어 어두워 어디지? 입구에서 의자쪽이 뭐지? 저 가운데 의자쪽이요? 아 의자입구 말하는건가 저거? 뒷모습은 괜찮다 앞모습은 좀 그런데 다시 들어가나? 사람이 있었어요 애초에? 사람이 있었어요 애초에? 애초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미 죽여서 없는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내려가서 이미 죽였기 때문에 없는거 같네 아쉽네 아 이것만큼 좋은거 없어보이는데 아니면 뭐 이머리라도 할까? 야 이게 더 이상한데 태엽인형 같애 좀 태엽인형 같은데 성능 좋은거 끼면 되잖아요 좀 그럴건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어때요? 어 이거 풀세트 어울리는걸로다가 어울리는걸로 끼면 되죠? 산나비 느낌 나게 오케이 이거는 이쪽은 끝났네 자 보자 여기 갔었고 됐고 됐고 이제 남은건 여긴가? 야 여긴 어떻게 가지? 야 여긴 어떻게 가야되지? 아직 뚫지않는 축복은 많겠지만 여기도 가야되는데 어딨냐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법도 알아야되는데 라단이요? 지도부터 뚫고 싶은데 이 정도 했으면 지도 아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지도 아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단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 반대쪽 헷갈려 2번 아 저쪽이구나 그리고 아 여기 굴이 있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들보다 죽은 횟수는 좀 덜하지 이 정도 시간으로 깬 거면 남들보단 죽은 횟수 덜한 편이에요 그럼 장수한 거지 뭐 안 그래요? 이것만 한 게 없네 비율이 너무 적절해서 항아리 여기 몬스터 있나? 어 밑에 뭐 있다 이쪽에도 구멍이 이걸 확인하라는 거겠지 돈이 많은데 아 19만원 잠깐만 이거 적금을 한 번 깨고 얼어붙... 어 뭐야 적금을 살짝 깹시다 2만원? 2만원 정도 있으면 하나 더 올릴 수 있던데 작은 거 없나? 어 될 거 같은데 안 되려나? 깨고 나서 밑에 있는 애들 좀 잡으면 되겠네 밑에 있는 애들 좀 잡으면 되겠다 22만... 22만원인가 그랬는데 22만... 7천원인가? 음 맞네 만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맞지? 만원 안 되게 있으면 되겠네 어 그럼 앉았다 가자 진짜 극한의 자린고비 하지만 아껴야 돼 갖고 있는 돈이 너무 크면 상실감이 커가지고 올라가는 데에 있었던가? 아 여기 있다 3천원이면 한 번만 더 저 안에 하나 더 있었던가? 7천원 7천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 안 주는데 아아! 아아! 아아아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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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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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 놀래라 음 그냥 한번 돌아갔다 오는 게 낫겠군 저 50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그거 깨면 되겠다 그럼 진짜 한 몇백원 남을 것 같은데요? 조용 조용조용 지나간 일은 후회하는 거 아니랬어요 어쩔 수 없어 이미 일어났던 일이야 1100원만 있으면 되네 아아아아! 정체 하십시오 결심 어 됐나? 아 됐다 아 뭐 올리지? 역시 생명력이겠지? 올릴 거면? 피? 지구려? 음... 최소한은 뭐 올려놨으니까 피 올립시다 뭐니뭐니 해도 기분 스탯이 났지 방패 안 쓸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방패를 안 쓰면서 계속 싸워왔으니까 잘 하시는 분도 라단에서는 방패로 타협받다고 하는데 맞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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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공격을 해야지 아니 이러면 진 사람도 앞에서 포션 먹방을 해버렸네 두 개나 먹었어 심지어 아 아 아 어 얘네 생각보다 아프다 이거 뭐야 이거 배설물의 시간이다 내려가면 되나? 뭐하는 데지? 뒤로 먼저 가 아! 여긴 좀 역하네요 이 옆에 뭐야? 단석? 썩은냇 나는 것 같애 어?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반대쪽으로 어? 쇼컷인가? 맞네 아까 거기다 어? 강권의 뿔 장식? 이건 강권 높이는 건가? 탈리스만 같은데? 강권내서 와 근데 나 이거 보니까 조금 뿌듯해요 탈리스만 지금 기초 체력 관련된 건 다 찾은 거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찾은 거 아니야? 칸이 찬 거 보면 하나 둘 가지는 이거 계속 채울 수 있는 거 같은데 뿌듯하네 뿌듯하네 뿌듯해 여긴 안 열려? 어 뭐야? 쇼컷이 아니었군 치사하게 열어주지 나름 뿌듯하네요 잘 모은 거 같네 대충 보스만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짜 다들 무기 엄청 다양하게 든다 사기 무기가 있으면은 사기 무기 위주로 들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닌가 보네 여기도 다른 길이 있네 레버? 레버 어디? 어? 아까 그 옆에 레버 있었어요? 아까 거기 레버 있었어요?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경고예요 거짓으로 알려주면 경고 어 뭐야뭐야 이 너머 상 주위에 어 잠깐만 저기 아직 안간 길이 있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가봐야겠다 반대편 쪽 있었어 아우 와우 와우 잠깐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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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네 여기는 여기 말고 뭐야 이쪽인가 내가 이쪽에서 왔나 잠깐만 헷갈려 아 이쪽에서 왔구나 어우 바글바글 얘들 잡기가 쉽지도 않아요 막 채우고 이거 봐 얘네들도 아프다니까 얘들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아요 구더기는 안 싸우는 게 맞아 거머리는 거머리는 안 싸우는 게 맞아 가자 맞아요 생긴 거 약간 해삼처럼 생기긴 했어요 어 항아리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음 있네 있네 얘도 좀 아프거든 하지만 어림없지 항아리들이 깨어나 있네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저긴 어떻게 가지 어 이게 뭐야 아아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 보이니까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어우 씨 놀래라 모드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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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타 달려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직전에 오 화폐 다들 왜 울고 계시나요 왜 다들 울고 계시나 됐고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오 놀래라 이넘어 숨겨진 길 있다? 없잖아 아 어둠 어둠이래 그럴 자격 없다 이쪽이네 어 뭐야 아까 거기 아니야 근데 항아리가 내려왔어 어 그냥 내려가면 점프를 아 저기까지 또 언제가 아 저기까지 또 언제가 아 젠장 아니야 난 분명히 분명히 정면에서의 점프를 했지만 점프가 되질 않았어 어 아 잠깐만 이거 이대로 뛰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거기 여기 아닌가 아닌가 이쪽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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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대로 갈게요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 똑같이 생겨서 아 맞네 돈이 없네 아 아하 아 돈이 없구나 일단 그냥 점프해 아하 돈이 없었군요 똑똑한데 똑똑한데 음 여기 아니네 음 여기 아니네 이쪽인가 아 이쪽이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오히려 좋아 포션 잔뜩 있잖아 게이득 포션이 있어서 게이득 아 많잖아요 많으니까 게이득 안아줘요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없애고 그래도 귀찮을 것 같으니까 없애고 아 됐다 다시 왔다 아니 앞에 가시는 분이 그냥 걸어가면 떨어지길래 점프는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그냥 떨어 아 뭐야 그럼 아까 그분은 왜 떨어진 거지 떨어지는 모션이 있었는데 뭐야 이너머 제스처 유효하다 제스처 뭔데 보여줘 제스처가 뭔지 보여줘요 이게 뭐지 이 바닥 위에 귀주온 아이템 상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 위쪽에 태양 만세는 아닐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있는 게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저기 뭘 말하는 걸까 위쪽이라는데 위쪽 다 저기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는 거야 일단 위로는 올라가는 방법 뭐 나중에 알겠지 뭐 이거 항아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내려오는 길에 힌트 같은 거 없었으면 아마도 저 사람들도 여기까지 와서 위에 아이템이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 뭐야 혼자 점프했는데 아래에 아 보스네 잠깐만 축복 하나 없는데 여기에 보스가 있다고 여기서 태어날 수 있구나 가자 너 뭐냐 누구냐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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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치 없는 곳이구나 아 너무 쉽네 뭐야 이거 얻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아까 아까 위쪽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입구로 갔다가 찾아보자 뭐야 너무 쉽잖아 너무 약한데 영체해주는 거라서 그런가 아까 위로 올라간 데가 있었던가 근데 이거 항아리 타면은 되는 것 같아요 항아리를 타야지만 어 이제 항아리 움직였다 내가 타가지고 올라가는 근데 여기가 제일 위에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템이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나 14만 잃어버리면 좀 낭패인데 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랑 다른 건데 이게 무슨 표시가 있나 이게 무슨 표시가 있나 이너머 좌주에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닌가 뭐지 아이템이 있는 게 거짓말이라고 한 거라고 오 아이템이다 아우 아씨 깜짝이야 아 놀러가 이 아이템 말하는 건가 이 너머 우 주의해라 이걸 밟으면 항아리가 움직이는 거네 그래서 아까 제스처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그거였네 아 여기엔 파편 없어요? 없나? 그럼 일단 갈까? 기억해놉시다 이거 찜찜하네 가끔 거짓말쟁이들이 있으니까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나가자 뭐 그것도 그렇긴 해요 이제 이 앞길은 없나? 음 여긴 끝 여긴 끝이네 그러면 이쪽 길도 뭐 없나? 음 몬스터만 있네 갈 만한 곳은 다 갔다 이쪽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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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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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가 수감돼 있던 곳인가 봐요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여기 밑에 지도를 얻든 뚫든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잠깐만 여기 호수 뭐야 이거 아 그렇군요 거짓말쟁이들이었구나 라이어 라이어 아 용이나 잡아볼까? 맞네 여기 용도 있잖아 영혼의 용 맞다 여기 용도 있어 아 근데 죽음용이라서 빡세긴 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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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이지가 영 아 근데 여기가 너가 쟤디랑 싸워라 내가 용이랑 싸울게 와 이 새끼들아 아 이거 남아있는 저거 잔챙이들 먼저 잡고 가야겠다 아 14만원 잃어버렸어 14 14 14만원 저는 먼저 죽고 좀 쟀다가 용이 좀 죽이고 나면 가야겠다 내일 나단 도전하고 저기 너무 많아요 잠깐만 활 쏘는 애부터 없어져 할 수 없는 애들 부터 없애야 나중에 싸우기 쉬워서 저쪽에도 하나 있어 없나? 아 저거 있다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있는데요 용이 쟤네들을 못 죽여 쟤네들이 생각보다 세요 흠 좀 기다려야돼 좀 기다려야돼 그냥 기다려야돼 죽일때까지 좀만 쉴까? 막차 타기도 쉽지 않아요 저 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어우 17씩 다는거 봐봐 태아 태아보다 세단 말이지 쟤네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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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남았다 맞나? 이겨라 특별한 보편 그 만약 ard 야 저 신성 무기 쓰는 녀석 두 마리가 진짜 어머 뭐야 저거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봐 열심히 싸우네 어머 용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딱 세 마리 남았네 아니네 활 쏘는 애도 있네 오케이 두 마리 남았다 신성 무기 쓰는 애랑 용이 나한테만 억울 안 끌리는데 망치녀석들 없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제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망치 두 마리 살아있어 망치 두 마리 잡아 지금 살아있는 거 봐 하나 죽었다 하나 죽었다 당신은 대꾸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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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어 어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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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는 피했는데 아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출혈이 안 터지네 오 용의 심장 단서 얻었다 오케이 출혈이 안 터지네 열심히 때렸는데 얘는 안 터지는 앤가봐요 돈 많이 주네 그런가봐요 뼈다귀 친구들은 안 통하나 봄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27만원 27만원 아 27만원이면 강화되나 음 강화가 되려나 됐네요 이제는 조금씩 나눠올려야겠다 저는 최대한 탈리스마는 기본 피지컬 위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와 와 진짜 저기 뭐야 와 진짜 저기는 어떻게 가는거지 와 진짜 저기는 어떻게 가는거지 보스 무조건 있어요 보스 용은 있을거 같아 용은 기본적으로 한 마리는 있을거 같은데 밑에 밑에를 가야하는데 네 음 음 어디를 통해서 가야하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 죽을겁니다 아마 죽을거에요 누가봐도 여긴 어디로 가야되냐 뭐 저기 모양에 뭐가 있는데 여기 여기에서 일로 나갈 수 있었던가 막힐지 않았나 일단 일로 가본다 이쪽인가 이쪽이 절로 갈 수 있었던가 여기 여기 그때 나갔다가 지도를 포기했었나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그래그래 나온적은 있었던거 같애 개녀석 개녀석 잠깐만 어그로 좀 불러줄래? 뭐야 아 뭐야 저 녀석들 쫓아오네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이게 뭐야 이쪽인가 아까 위에서 보였던 곳은 맞거든요 맞는거 같은데 어쩌다보니 어쩌다보니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구나 아 막 공인 뚫어야 된다 어쩐다 했던 곳이 여기구나 여기 왔었다 왔었다 어 어 아니네 처음 온 땐가 폭룡의 탈리스만 이것도 뭐야 탈리스만 수집가 미쳤어 뭐야 용암의 위력을 높인다 뭐지 마법인가 용군주 이너머 용주의해라 아 여기 용 있는거 확실하네 베일 나의 폭군이여 상처는 아직 났지 않았는가 너의 끓어오름은 아직 다 차지 아니 안앗는가 어서 어서 부숴주게 모든 것을 우쭐해야 하는 거만과 오만을 용의 둥지 같은 곳인가 보다 아 내려가는 길을 못 찾아 내려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은 필요없어 안개가 거쳐야 뭐 내려가는 길을 찾지 안개 때문에 더 확인을 못하는데 안개 때문에 더 확인을 못하는데 뛰어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뛰어내릴만한 그런 그런 것도 없어요 약간 형상? 이라고 해야되나? 모양이 없다고 해야되나? 오티 soit 어디 동굴이 있나? 동굴 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왼쪽인가 아까 달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졌으니까 이번엔 왼쪽 실내에 도약치고는 너무 넓은 절벽 아니에요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요 저쪽에 뭐 있다 틈새가 있는데 아닌가 어 뭐야 축제 길음 아 뭐야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서 다 쳐다보고 있어 내려가는 길을 다들 못찾아가지고 이쪽이 내려가는 동굴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갔던 용굴을 돌파하면 된다고요? 용굴? 용굴? 여기요? 내 여기 앉겠나? 내 여기 앉겠던가요? 깨지 않았어요? 깨서 그거 했잖아 거기 실내의 도약 그 밑에인가? 정말? 정말 그 실내의 도약을 하는 장소인가 거기? 정말이었던 건가? 여기가 용굴인데? 여기 말고 다른 용굴을 말하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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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시만 잠시만 여기와서 얘를 깨고 다시 돌아서 나갔는데 이리로 내려가서 이건로 내려가서 돌아가 돌아가 아 이게 누구야 진정의 기둥 그럼 일단 여긴 아니라는 거죠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찍은 기억이 없는데 용굴의 종단 빨간 선? 여기 맞는 거 같다고? 잠깐만요 보고 싶은데 몬스터가 쫓아와서 다시 축복으로 갈게요 잠시만 어 됐다 어 길 다 봤는데 잠깐만 빨간 선이 있는 거 이렇게 돌파를 못한 거라고 이거 지하라서 밖에 못 나간다는 표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도 그랬는데 이거 뭐야 여기에서도 지하 들어갔을 때 이렇게 떴는데 여길 완전히 깨라고? 뭐지? 용도 잡았고 길 다 돌았는데? 뭘 못한 거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보스가 걔 아니에요? 바닥에 기우다 있는 그 용 아니에요? 용암 뽑는 그 용 말고 또 있어요? 보스방 표시가 떴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다 돌았는데? 다 돌았는데? 뭐지? 아 이쪽은 아니고 그래요 그럼 일단 가볼게요 아우씨 아우 아파 아까 거기가 보스가 있던 방인데 저 그래서 얻었잖아요 그 고령왕의 단석 저거 하나 얻었잖아 그거 말고 또 있다고? 아이고 좀 둘러보기 위해서 애들을 좀 잡아야겠다 거기서 떨어져야 된다고요? 접시? 내가 여기서 도망쳤는데?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오 죽는 데가 아니네? 오 맞네? 아 이게 보스야 아 실내의 도약이었어 여기도? 오 와 근데 근데 저번에 여기에 깊이를 알아보려고 제가 아이템을 던졌는데 바닥이 보였는데? 그래서 어 여긴 떨어지는 데 아닌가 보다 아무것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쟀단 말이죠? 진짜 보스가 있었네 오케이 얘가 보스가 아니었고요 그때 잡았던 앤 보스가 아니었네 오룡인 오룡인 발더스 게이트에서 나오는 종족같이 생겼네 그 용종족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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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궁사냥꾼의 대도 검을 주네요 아 여기가 나가는 데구나 먹지마 나만 먹을 수 있어 이 검은 역수검이라는 검입니다 아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길을 드디어 찾았네요 얻은 거 한번 볼까요 오 얘도 출혈 데미지 들어가는 검이네 얘도 기량검인 것 같은데 용상대기 참격관도 근데 비교를 해도 잠깐만 내꺼가 도시내 조약돌 가시가 있는 대형돈 도시내 조약돌 가시가 있는 대형돈 모션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칼 되게 크다 찌르기네 찌르기 오 아까 개가 쓰던 기술이구나 용한테 특효가 있다 맞아. 방금 써져 있는 거 봤어 아이고 용에 대한 특효가 있다 이러면은 용 잡을 때 쓰는 아이템 아 용 잡을 때 이걸로 쓰는 게 좋다 이거구나 여기 있는 용 아 그러면 이것도 올려놓는 게 좋으려나 물론 없어도 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태도 좀 닮았어요 지금 검은 근데 개좋은 솔직히 지금 검은 너무 편해 이제 큰일 났어 사냥개 버리고 이거 쓰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사냥개도 출혈이었지만 이 친구 출혈 터지는 거 장난 아니라서 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노장 전까진 사냥개로 잘 왔는데 꺾여버렸다 순정이 꺾여버렸어 원래 나의 무기로 깨려고 했는데 이걸 꺾여버렸네 아 얘가 이쪽이구나 어머 뭐야 갇혔니 구해줄까 잘가 낀 거 같아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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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림자 뭐지 뭐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 양을 죽이니까 분위기가 양을 죽이니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뭐야 근데 눈앞에 바로 용이 있네 추가된 뭔가가 있나요 용이 있네요 뭐야 내려봐 이너머 메시지 있다 그렇게 이상한 녀석 메시지 어디 어디 어딜 가리키냐 아 저 위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남겨놨대 이상한 메시지 한번 보고 와야겠다 18만원이면 올릴 수가 없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베일 나의 공포여 내가 다시 찾아왔다 벼락의 시간이다 아 용이 한 마리가 아닌데요 용이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세 마리네 번개 용인 것 같은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두 마리는 일반 용인 것 같은데 가운데가 번개인가 보다 두 가지 옵션 오늘 해놓으면 된다고요 어디 있어 시스템에 표시 절벽 밑에 하나 더 있다고요 하나 하나 둘 셋 아닌가 세 마리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아 네 마리네 아니 얜 죽은 것 같은데요 얜 죽어 있는 애 같아요 그냥 시체 세 마리다 어 제대로 보신 건 맞네요 세 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은 애 같아요 아니네 똑같은 포즈인데 잠깐만 네 마리야 아 저 세 마리 다 죽은 건가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용이었으면 좋겠는데 포즈가 똑같거든 아 이거 일단 보스부터 보고 설정을 바꿀게요 아 번개라고 쉽지 않은데 번개 심지어 물이 있는데 번개 어 근데 잠깐만 뭔가 그게 있나 말의 시간이다 말을 타라는 소리 아 말 타고 잡기 힘든데요 저격 포인트 아 시체네 저 가운데 용만 그건가 봐요 소재역이다 아 안 일어나겠지 잔쟁이? 가자 잔쟁이? 아 얘는 근데 한 손 가면 좀 오바라서 내려야 돼 아까 용 잡은 것처럼 잡자 아 이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그 그 붉은 아 저기 뭐냐 그 거기 호수에서 잡던 어 그물은 이 칼 쓰면 안 되는데 이 칼 별론데 잠깐만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내 불 불을 막아줄 그게 없는데 와 이 가시 이 이쑤시개 같은 걸로는 잡기 힘든데 이거 추려터뒀다 아아 아 아 어 어마이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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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 거물 바꾸고 싶어 아 됐다 하나 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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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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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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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때 그 친구처럼 싸우면 되거든 용은 바보라고 이지하구만 고생했어 물방울 가자 아 이쪽에서 왔지 야미야미 좋은 거 먹었습니다 용은 확실히 발만 때리면 돼가지고 덩치가 클수록 뭐지 이 소리는 언개가 치는데 되게 화성같다 위에 병사가 있는데 까마귀인가 오 오 뭐야 이거 용시체 오 저 불은 뭐지 축복이 없어 아 저 있다 저 불은 뭘까 용찬의 대재단 일단 안고 뭘 받치는 곳인가 돈 얼마지 오 27만원 하나 올릴만 하네요 무조건 체력이지 와 180 됐다 좋아 200 찍고 라단을 어 이게 뭐야 베일의 용찬? 어 아까 얘기했던 용찬인가 뭘까 이거 미리 해도 되나 소오굴의 시간이다 뭔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용의 모습이 되고 영혼 불꽃 브레스를 뽑는다 이거는 사는 거네 마법이네요 아 베일의 용찬도 아 베일의 용찬도 다 마법이네 뭐야 다 마법이잖아 용 변신 무슨 모습인지 궁금하기는 한다 여기 길은 이렇게가 끝인가 보다 뭐야 여길 기점으로 끝이면 여기도 용시체 많은데 어디로 가야되지 용을 타고 가나 용을 타고 가나 진짜 크다 오오오 꿈같아 아 그 멀리서부터 빨간색이 일로 가는 거구나 여기여기 여기로 넘어가네요 여기 여기는 용을 잡는 곳인가 보네요 굳이 갈 필요 없고 저 자고 있는 용인가? 아 죽은 용들이네 아 여기 아이템 줍는 데다 채집하는 데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채집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고 있는 건 줄 알았네 아이템 용찬 기름 여기가 아니고 가자 절로 넘어가야되겠다 여기 축복 하나만 찍고 내일 내일 라단과 함께 이어서 하면 되겠네 일단은 여기 축복 하나를 찍고 붉은 부패? 보스의 예감 뱀 아 머리 큰 애들 이상하면 왕꿈트리들 여기서 나오던데 카로의 숨겨진 묘지 여기도 용인가? 절경 예쁘긴 하다 여기도 예쁘다 그래도 해안이 더 예뻐 파란색이 좋아 뷰가 예쁘긴 하다 절경 아 절경 절경 예쁘긴 하다 아! 오! 오랜만인데 오랜만인데 할머니 저 배타는 할머니 아 장비 바꿔 여긴 좀 셀 것 같으니까 좀 마시고 오! 경치 좋은 곳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계시네 아유 너무 멀리 가시는데 안 돼 안 돼 아아 으 톡톡톡톡톡 톡톡 톡톡톡톡 오우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손만 타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저거 저거 방패로도 못 맞겠는데 할머니를 먼저 패는 게 맞는데 할머니 먼저 때리는 게 맞거든 아이 뭔가 패드립 같긴 한데 사람인가 사람 아니지 사람인데 뭐야 사람이 있었어 용찬 이름 같다 어 먹으면 좋으려나 아 이거 잠깐만 기다리지요 뭔가 바로 먹는 건 좀 그래 저게 만약에 세지는 아이템 이던가 아니면 뭔가가 강해지는 거라면 잠시 동안만 강해지는 거라면 최대한 라단 쪽이 있을 때 먹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죽여서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좀 신중하게 놀고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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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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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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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만 아우씨 티비아의 제작서? 이건 또 뭐야 이 너머 회복 유효하다 와 큰일 날 뻔했다 뒤에 막혀가지고 큰일 치룰 뻔했네 또 죽을 뻔했어 위쪽에 혹시 뭐가 있나요 이쪽에 의외로 몬스터가 많이 없네 어디서 어디서 꾸엥 소리가 난다 뭐야 아 있긴 있군요 없는 게 아니었네 어 축복이다 찾았다 오예 안녕하세요 아 돈 안 주고 왔어 아 돈 돈 돈 돈 아까 죽은 거 돈 안 주었다 하도 잃어버리니까 어딨니 아 여깄다 39,000원이지만 소중한 돈이야 물론 아까는 별로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 이쪽 위도 봐야 되겠는데 아 꺼야 되는데 끌 수가 없네 이거 탐방을 멈출 수가 없네 어디 보스 앞에가 아니면은 끄기 참 애매해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이템이다 먹고 튀자 오 얘네들 스킬이다 스킬이다 얘네들이 쓰는 스킬이다 마법 스킬 어 아이템 어 오 이것도 뭐야 티비아의 부름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쫓아오나 마법인 것 같아요 마법 되게 많다 여기 전회보다는 마법 위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찾은 것 중에서 이 밑에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너무 많은데 음 잠깐만 되게 많네 새가 뭔가 돌과 함께 뭐가 많다 저 가운데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아이템 얻으려고 뚫고 지나다녀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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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 새 새 새 새 새다 이번에 새다 새다 보스다 보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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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데 아 잔챙이돌도 있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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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돈이 막 들어오네 아 쟤 저기 거기서 나온 새네 그 얼음 지역에서 나왔던 새랑 똑같이 생겼네 쪼아서 죽이더네 걔랑 똑같이 생겼네 여기 축복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오케이 딱 나왔네 끝낼 각 저 친구 내일 이어서 잡고 라단을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늘 좀 알차게 파밍했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모두들 아 잠깐만 이런 건 인사해줘야지 내일 봐 빠이빠이 내일 보자고 안녕 빠이